반갑습니다. 자 이제 공부법 공부법에 대해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 공부법 이게 참 고민 내가 왜 공부법을 만들었나 하면 우리 학원은 내가 20년째도 아니지 처음에 한 5년 7년 정도 지내니까 처음에는 아이들 열심히 가르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조금 더 지나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정말 안 되는 아이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무엇이 문제일까? 아무리 봐도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아이들한테 방법을 고민을 하기로 시작해요. 처음에는 나한테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가르치는 내가 잘 못 가르치는 줄 알고 근데 아무리 잘 가르쳐도 안 되는 아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공부를 분리를 하기로 시작해요. 학습이잖아 학습.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학에 대한 것 같아요. 엄마들이 뭐라고 하냐면 잘 배워라. 잘 배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잘 배워라. 이해를 잘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학에 대한 거예요. 배우는 거. 배우를 하고. 그 다음에 섭이라고 하잖아요. 섭은 내 걸 만드는 거잖아요. 공부가 두 가지가 되어 있겠지. 잘 배우고 내 걸 만들고. 근데 공부는 두 가지 종류에서 우리는 시험을 쳐야 되는 거니까 잘 배우는 게 중요할까 내 걸 만드는 게 중요할까요. 내 걸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학교를 최소한 12년을 다니잖아. 고등학교까지. 내 거 만드는 데에서는 어떤 방법을 가르쳐줘요. 우리가 예습, 복습 밖에 안 가르쳐주지. 예습, 복습 밖에 안 가르쳐주죠. 학교 본습은 뭐예요. 학이잖아. 선생님이 주임을 시켜버린다고. 그거를 빼고. 예습, 복습 잘해요. 아이들 잘해요. 아직도 학교 선생님이 예습이 좋은지 복습이 좋은지도 몰라. 학기 초에 딱 올라가면 예습, 복습 다 잘해요. 근데 한 달만 딱 지나면 예습은 거의 안 해. 그죠. 복습 양에 눌려버리는 거야.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는 상당히 성 공부를 잘해요. 근데 중학교 올라가서 공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성적이 떨어져요. 아이들 머리가 나빠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안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방법이 없다. 내가 결론을 내리는 게 공부 방법이 우리나라에 공부 방법이 없다. 근데 내가 왜 공부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해봤어요. 왜 우리나라에 공부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우리 학교 선생님 하는 친구들, 수능 애들, 교장님, 장학사님들 다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공부 연구구와 교육청에 가면 논문이 어마어마하게 많대. 공부법에 대해서. 왜 공부법이 없어야 하니까 공부법이 어마어마하게 많대. 그걸 내가 다 논문을 앵간히 봤어요. 보니까 가르치는 것만 있어. 어떻게 가르칠까? 교습법에만 있지. 아이들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서 내 것을 만들고 단기간에 그 덕점을 올리는 면율이 한께도 없었어요. 정말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교육부나 학교 선생이나 학원 강사들은 공부 전문가 잖아요. 전문가인데 왜 아이들 공부법을 고민 안할까. 내가 정말 이 학원들이 이건 직무 유괴하냐. 아이들은 팽개치잖아요. 열심히만 하라. 우리나라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공부는 열심히나 나오잖아요. 엄마 나 어떻게 공부해야 하면 더 열심히 어져만 말투만 바꾸는 거야. 열심히만 이야기하거든. 그런데 의지는 어느 순간 때문에 없어지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민들이 왜 공부를 안 가르칠까를 보니 공부법을 고민 안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공부를 못했어. 나 이런 소리 한 번 욕먹을 건데 요즘은 교대 가는 친구들은 공부 잘해요. 우리 때 우리는 교대 2년제였잖아요. 우리가 2년제 마지막이었거든요. 우리 전교 300명 정도 되면 200등 정도에서 300등 150에서 250등 정도 되는 아이들이 교대를 가요. 아잇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네. 우리 지금 교장하는 친구들 몇 명 있거든요. 교관 교장하는 친구들 싹 다 전교 200등 했던 놈들이야. 이 새끼들 우리 다 그랬어요. 지금 후배님들은 교대가 은은하게 좋아가지고 그런데 이 새끼들이 보면 공부 지지라도 못한 새끼들 지금 다 교장이거든. 장학사고 이렇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공부법을 얘네들이 치열하게 공부를 안 해놨어요. 상이 꽤 안 감았단 말이요. 그러니까 공부법을 고민 안 해. 그런데 지금도 보면 서울대나 연구대 나온 친구들이 학교 선생 학교에 서울대 연구대 나온 사람 잘 없죠. 대학군까지 나와서 거의 없죠. 거기 나온 사람들 다 어디로 가나 하면 교육학을 전공했다 하더라도 어디로 가나 하면 고시 쳐가지고 교육 행정지로 다 빠져버려. 연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조금은 공부법을 고민 안 해.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공부법을 고민하면 아까 정말 중요한 얘기 했어요. 공부법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공부를 해야지 학교에 대한 인간 간에 대한 걸 이야기 나가는 거예요. 인간이 무엇인지 배우기를 절개하는 존재인지 아닌지 이런 걸 안 가르쳐주는 게 안 그렇네요. 사람은 정말로 배우기를 절개하는 존재이거든요. 아이들 보면 그렇게 학교 가기 싫다 하더라도 방앞에 놀 때 뭐하고 놀아요. 학교 놀이하고 놀잖아요. 맞죠. 그렇다고 차가 막히면 10분만 막혀도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계속 물을 만들고 감방에 만약에 집어넣었다 싶시다. 감방에 사람들 겸위해서 집어넣으면 거기서 먹여주고 재어주고 옷도 주고 운동도 시켜주고 할 게 없잖아. 정말 좋잖아. 그럼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거기서 큰일것이 만들어내지. 밥을 가지고 인형을 만들고 비눗 깎아서 조각도 하고 이거 뭔가 하면 인간은 배우기를 절개하는 존재 원래 원래 배우기를 절개하는 존재인데 공부법을 안 가르쳐 주니까 이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게 되는 거지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공부법을 찾아라. 맘 안에 맞는 공부법을 개발해라.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를 보면 지금 대학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평생교육하면서 우리가 공부의 개념이 예전에는 공부를 한 번 배우면 몇 년을 가요. 우리때만 해도 30년을 가요. 우리 시골에 가면 하다 안 되면 뭐 면장하지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공부는 하지. 우리 때는 정부의 질이 정부의 양이 정부의 틈이 한 번 배우면 30년을 가요. 그래서 우리가 군대를 갔다 오고 그러면 28, 28에 취직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년퇴입이 60까지 평생 직장이 돼요. 우리때는. 왜냐하면 한 번 배우는 정보가 어느 어느까지 간다. 30년을 끌어간다. 그런데 우리 바로 밑에 세대들 우리는 대비분 세대들잖아요. 그 밑에 세대들은 여기 줄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56도가 나와요. 들어봤어요 56도. 56세 다 잘린다. 정보가 줄어들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사오정이 나오죠. 45세 되면 다 잘리는 거야.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이 공부를 못해서 무식해서가 아니라 시대 변화가 배워왔는 정보의 양이 정보의 질이 줄기를 시작을 하는 거야. 지금 보면 평생 직장 개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아웃소싱을 줘서 그런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의 배움이 이게 워낙 급변하다 보니까 10년을 못 가는 거야. 그러면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는 오잖아. 그러면 끊임없이 배워야 되면 반드시 수반되는 게 뭐예요. 시험을 찾아. 시험을 찾아. 이해가요. 지금 만약에 공문이 되고 취직을 했어 그럼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지. 거기서 승진 시험 끊임없이 보잖아요. 이해 가시나요. 그렇다면 누가 나와야 돼. 공부법. 지금 학교 다닐 때 나만의 공부법을 내 몸에 딱 맞게 안 해두면 평생 아웃소싱으로 밀려난다. 계속 밀려난다. 최소한 서울대 연구대 갔다 간 아이들은요. 이 아이들은 뭐가 다른가 하면 공부습관이 몸에 되어 있어. 그 다음에 공부법이 다 있어. 자기 나름에. 근데 그 나머지 있는 사람들 정말 솔직히 미안하지만 국어 공부하는 사람들 국어 공부하는 사람들은 학교에서 탐했던 사람 아닙니다. 솔직한 말로.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평화하는 거 안돼요. 거기서 조금이라도 공부했던 사람들은 7급을 하고 5급을 당합니다. 그렇게 가요. 다 이렇게 달라요. 지금 9급 공부하신 분들은 딱 이렇게 솔직히 딱 열고 보면 뭐가 없어. 공부습관이 안 돼 있고 공부법이 없다. 계속 밀려나가는 거야. 이게 어쩌면 슬픈 현실일지 모르지만 근데 여기에서 공부법을 내가 딱 만들어놓으면 이게 기쁜 현실이 되는 거야. 남들은 안하고 나는 바로 뛰어 올라가니까. 그래서 공부법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10년도 안갑니다. 이제는 프로젝터별로 가요. 한 프로젝터별로 모였다가 헤쳐지고 프로젝터별로 헤쳐지고 그렇다면 뭔가 하면 나만의 전문서. 이게 4차혁명이잖아요. 4차혁명은 뭐 일자리 없애는 혁명이잖아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 내가 오히려 나에게 좋은 걸 하자면 다른 걸 가서 내가 다른 걸 전공을 하고 거기서 시간을 이렇게 가더라도 그러면 바로 시험이 있으면 바로 합격할 수 있는 어떤 나만의 메뉴를 만들어 놔야 되잖아. 그러니까 공부법이 더 그렇게 필요한 거야. 맞죠? 이렇게 그래서 시대가 앞으로 시대가 흘러갈수록 정말로 필요한 게 공부법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인간은 배우기를 즐겨하는 원래 배우기를 즐겨하는 존재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인간의 본질 저 책의 측머리 있잖아요. 이 책 읽어보셨죠? 괜찮죠? 천머리가 제일 괜찮지 않아? 내가 써놓고 내가 괜찮다 하니까 이상하네. 제일 천머리 딱 나오잖아요. 공부하기 전제조건 인간간에 전환이 나오잖아요. 지금까지는 인간은 뭐예요? 무지하니까 지구 넣어야 된다. 다 그렇게 했죠? 망가곡성 에빙하우스 들어봤죠? 3일에 한번 이틀에 한번 계속 반복해야 된다 하는데 나는 그런 학사들이 좀비요. 인간이 현상만 보는 거예요. 현상만 본질을 보지 않고 3일에 한번 3일에 한번 잊어먹는다. 사실 맞을까? 그런 책을 보는 이 어떤 책을 보면 몰입이라는 책을 보세요. 몰입 읽어보셨어요? 꼭 봐야 됩니다. 몰입 누구죠? 황롱문 황롱문 교수가 쓰는 몰입이라는 책을 다 뜻해봐야 돼요. 이건 실험을 했었어요. 그때 sbs가 교육방송인가 거기에서 전국에 있는 중학생들은 무작위로 추출합니다. 해가지고 교육원 같은 데 가서 경비를 시켜요. 경비를 시키면서 이때 뭘 했나 하면 고등학생의 난이도 꽤 어려운 미적분 미분 문제를 줍니다. 아이들한테 그리고 딱 전제가 뭔가 하면 얘들이 미적분에 대해서 선행을 아무도 안했던 아이들이에요. 정말 평범한 아이들 공부도 잘하고 못하고 이럴 때 하나서 미적분을 한 번도 선행 안했던 아이들을 뽑아가지고 미적문제를 주고 뭐라고 해서 전제가 오로지 그것만 생각해라. 오로지 그것만 생각해라. 문제만 봐. 계속 봐라. 미적 사실 미분적분 어려워요. 어때요? 미적 어땠어요? 어렸죠? 정말 미적은 이거는 이거 하여튼 그래요. 이거는요.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미적분 문제를 보는 게 애들이 놀라는 거야. 그때 그때 몰래카메라처럼 대단히 행동을 보거든요. 아버는 제절하지 않고 가족 구석에 가서 그걸 보고 뒹굴뒹굴하면서 계속 이것만 푸는 거야. 근데 빠른 아이는 40분 만에 풀어내요. 네. 4시간만에 풀어내야 될 수 있고요. 제일 늦은 아이도 하룻밤 자고 나서 다 풀었어요. 싹 다 풀어냈습니다. 여기서 정말 봐야 될 게 이때 뇌과학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하면 뇌과학자가요. 뇌과학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하면 인간의 뇌는 우리가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살아오면서 모든 기억이 안에 이미 들어있다. 이미 들어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내가 알려고 하면 능이 다 할 수 있다. 배우지 않아도 왜 지식에 집중태가 들어있으니까 우리 인자 속에 이해가시나요 그럼 에빙하우스의 그 뭐지 남과 국선이 맞아야 틀려요 틀렸지 근데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왜 공부를 못해요 어렸을 때 조금 틀렸는 걸 가지고 그것도 못해 엄마가 너 이렇게 밖에 못하니 하니까 자식은 뭐요 원래 부모한테 효도하려는 존재잖아 엄마가 말하는 대로 된다 안 된다 엄마가 못해 하니까 효도가 되니까 못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래서 못하는 거야 천재생이 나오려고 할 때 잘라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말로서 보세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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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으로 간다 받아쓰기 했어 틀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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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의미는 의미 정답은 돼요 안 돼요 되죠 고시래요 거기서만 몰랐는 거야 근데 이 아이가 평생 이렇게 쓸까 아니죠 근데 우리는 뭐야 쫙 해가지고 너 몇 점 이렇게 가잖아 그럼 아이는 뭐요 나 몇 점 밖에 안 돼 그래서 이 아이는 그것을 뭐 띄어 놓고 나온다 못 나온다 못 나온다 이런 거 이게 부모님들이 현명하지 못하고 특히 학교 선생님들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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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야 되니까 물론 이걸로 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었던 거요 그렇지만 엄마나 부모님들이 뭔가 물론 틀렸지만 화가 나지면 뭔가 얘 의미는 틀렸지만 다음에 이렇게 쓰면 좋겠다 라든지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뭔가 호기심이 있을 때 다 잘라버리는 거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나 하면 며칠 전에 전화가 왔는데 그 한 분이 제 공부법을 보고 편하게 합시다 저 언제 저 언제 보겠어 그쵸 그 공부에 천재는 너무 쉬워요 그건 제가 이 공부법들을 해가지고 빠르기로 한 달 반 만에 전교 100등씩 올라가는 아이도 있을 거 요번에 그 기술사 61살분 기술사 합격했어요 현장 기술사 정말 어렵거든요 기술사 관세사 별리사 학교사 누구랑 많거든 방법만 바꾸면 바로 간다니까요 근데 삶의 천재가 돼야지 삶의 천재 그러니까 나하고 만났을 때 진짜 넌 알아야지 들으면 한 사람이 정말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자기 따님이 그걸로 해야 한대 뭐지 어 뭐라 그러나 어 의 의대를 시험친다고 하는데 어 이게 공부가 잘 안된대 그래서 이 분도 자기도 간학교를 갔대 편입을 했대 3학년에 해가지고 자기도 공부를 한대 그럼 나이가 딸애가 이제 스무살 정도 되면 어머니가 보통 반 40대 중반 정도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됐죠 근데 이번에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이해하니까 내가 대학 다닐 때도 비학점이었는데 지금 들어가서도 비학점밖에 안 나와요 어 그래요 하니까 이번에 하는 소리 정말 재밌는 이야기 나는 항상 피학점 맞을 만큼만 공부를 하나 봐요 이해가세요 이게 자기 한정이라는 거예요 자기 한정 우리 그 글을 배웠죠 이게 뭐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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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속에다가 통 속에다가 벼룩을 놓고 뛰어나가는 걸 뚜껑을 덮으면 요거 밖에 안 뛰어넘는다고 했잖아 자기 한정 말로써 너는 이거 밖에 안 되라고 하는 것을 수없이 들었지 초등학교 때는 뭐야 엄마가 하늘이었죠 아버지가 하늘이었지 선생님은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지 솔직히 그분이 뭐야 문제 하나 틀렸으니까 말은 안 하더라도 표정이 싹 가죠 그리고 우리 뭐야 가슴이 이렇게 되지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내가 그 다음에 야 잘해야지 하고 듣고 나온 아이들은 100명 중에 12,30명도 안 되는 거야 나두지를 모여 그 말대로 나는 못하는 아이 이해가요 그래서 중학교 되면 다가 둔절로 떨어져 버리는 거야 이 천재성 이게 지금 젊은 세대니까요 이거 웬만하면 앞으로 살아가려면 안 잖아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야 지금 나 저한테 상담 오는 사람들의 공부법이나 인생 상담하는데 다 나를 보고 울어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들었던 알게 모르게 들었던 그 말들이 평생 발목을 잡는데 어제도 내가 나한테 하던 날이 뭔가 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미웠었다 해 미치겠다 이 사람이 두려워서 우울증 때문에 지금 사회생활을 못한다는 얘기인 거야 근데 나하고 상담을 쫓고 하고 난 뒤에를 보니까 아버지도 그래서 그랬겠구나 이해는 가 근데 지금 사회에 가서 두렵다는 얘기인 거야 근데 아버지는 뭐요 아이를 미워서 그랬을까 아니잖아요 삶이 계속 터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최소한 지금 젊은 분들은 이걸 다 깨치고 나야지 된다는 얘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삶의 천재가 되자면 인간간입니다 인간간 나는 어떤 인간일까 나는 열 개를 열 개를 외워보면 그 다음날 두 개밖에 못하는 기억을 두 개밖에 못하는 인간일까 맞죠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 열 개 외우면 그 다음날 뭐 네 개를 알고 요걸 몇 시간 이내에 반복하지 않는 거 다 잊어버린다 과연 그럴까 지금 단어 열 개 외웠는데 그 다음날 만약에 우리가 보통 열 개 외우면 네 개 백 개 외우면 사십 개 정도밖에 기억이 잘 안 나죠 그 정도가 잘 안 나을걸 어쨌거나 그런데 만약에 누가 와서 그걸 못 외우면 너 칼을 딱 들고 너희 가족 다 내가 정말 미안해서 다 몰살 시키겠다 그러면 이거 백 개 기억나니까 안 나을까 그러면 내가 어떤 조건이 그래서 기억이 났을까 원래 이미 알고 있었을까 당연하죠 학교에서 시험 치는데 교실에서는 생각이 안 나 그런데 복도에 딱 밖에 나가면 생각 많이 나죠 그럼 교실에서는 내 머릿속에 안 들어있었을까 더 있었지 맞죠 그럼 이건 뭐냐는 얘기입니다 마음에서 내가 안 돼 하는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에 내가 인간이 그게 이 사람은 또 박사잖아 맞죠 박사는 우리 일반인보다도 말에 권위가 있죠 그 말에 딱 배워서 못 나오는 거야 의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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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복을 안입고 만약에 예비군복을 입고 사람들을 앉혀놓고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환자들이 말을 잘 들을까 안 들을까 안 들을까 안 듣습니다 권위는 말에 권위 그래서 이런 사람 사실 이런 책을 안 봐야지 내 힘을 왜 이런 걸 보니까 나는 아 그래 남들도 그러니까 나는 이거 밖에 안되나 보다 안되나 보다 그걸 공부는 못하는 거야 나는 이런 거 절대 못 보게 합니다 왜 사람이 거의 한두 개 다 배워버리니까 이런 류의 책들이 박사네 하면서 다 맞아 그런데 안 맞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박사들은 논문 끝에 다 항상 뭐라고 써요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써 자기 핑계 빠져나간 걸 다 해 법칙이랑 이런 법칙이랑 다 맞아야 되잖아 구구단이 2 곱하기 3이 우리나라만 6일까 미국도 6이고 우주에서도 6이고 땅 속에서도 6이고 북한도 6이잖아 이게 법칙이지 망과 곡선의 법칙 누구는 맞고 누구는 안 맞다면 이건 틀린 거잖아 그러면서 뭐야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자기 한 점 이런 거 다 끝나야 되잖아 그래서 이런 건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나의 인간과 나는 누구인가 이게 교육의 끝이잖아 앞으로 평생 살아가려면 내가 위대한 사람인지 바보인지 아마야 삶의 길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으로 뭐라고 썼냐면 인간관이 무엇인가를 쓰는 거예요 요거 다 아는 거라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지금 공부에 단어 하나 더 배우고 안 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30대 후반부터 수백 명을 상담했겠다 수백 명을 봤겠죠 라디오 방송 들어 봤어요 제가 라디오 방송하잖아요 아니요 불교 방송국에 함수남에 뭐지 상남자 상담소라고 제가 상담소 해가지고 다음 주 내로 코티가 왔던데 내로 우울증이 됐어 다노야 지난번에 뭐 했고 뭐 이제 다음 주로 그거 할 거야 그 돼지 돼지열병 그런 거 다 하고 실시간으로 제가 다 펴주고 다 해요 자 그걸 한번 해볼게요 다 아는 거지만 인간의 아이큐 우리 공부를 잘하자면 머리가 좋아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머리가 좋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인간의 내가 보통 가수 타블루 하시죠 타블루 타블루가 상당히 똑똑해요 이 사람이 스탬프도 되나왔잖아 아이큐 테스트를 했는데 만약에 1분에 20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 아 1분에 5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보통 서울대 아이들도 5분에 5분 넘어 10분 넘어서 못 푸는 문제가 많았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불구하면 30초 40초 만에 다 풀었어요 그 정도면 아이큐가 똑같이 영재 수준이에요 영재 수준 근데 잘 보세요 일반인들이 아이큐가 100 정도 돼요 95에서 100 110 요 정도 근데 내과학자들이 몇 프로 써야 된다 썬데요 3%에서 5% 정도 쓴다 하잖아 일반인은 영재는 몇 프로 5에서 8% 쓴다 라고 이야기해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놓치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제가 보통 일반인 100이라 칩시다 100이 지금의 내가 뭐 10개 오면 5개 정도 모르는 곳 일반인들이 지금 100이란 말이요 자 그럼 보세요 3%일 때 100이잖아 그러면 100% 내가 원래 뇌의 용량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얼마요 여기 X지 그럼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 3X는 얼마가 돼요 많이 되나요 양배로 3으로 양배로 3으로 그럼 얼마지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니야 지금 IQ가 얼마라고 그럼 무한천재지 전 세계 1위가 정말 중요한 게 잘 보세요 전 세계 1위가 IQ 1위가 인터넷마다 다르더만 괴테에요 괴테 괴테가 220이요 그 다음에 아이쉬타임 이런 사람 180정도 밖에 안 돼요 2위가 네오마로드 바빈치 이런 사람들 존 스토어트 밀 이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정말 잘 봐야 되는 게 보세요 괴테 혼자 220이면 과학뿐만 아니라 과학 수학 예술 사업 모든 것에 천재란 소리 이 사람은 다 할 수 있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단순히 내가 100인데 120밖에 차이 안 나네 이런 것이 안 돼요 자 괴테 혼자가 220이고 220이고 모든 인류 70억 지금 70억 인구가 219라 칩시다 70억이 70억 명이 219 괴테 혼자가 220이야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 그럼 이 문제 해결을 괴테 혼자가 잘할까 70억 인구가 219가 잘할까 오케이 자 볼게요 김연아 아시죠 김연아 그다음에 아사다마오 김연아 그게 항상 1등이죠 아사다마오 2등이죠 아사다마오 100명하고 김연아 혼자 하고 스케팅 타면 누가 1등 해요 김연아 1등 하죠 우리 달리기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지 칼로이스 우리 댁에 칼로이스 우사님 볼트 볼트 혼자 하고 2등 하는 사람은 1000명하고 뛰었어 그럼 누가 1등이요 볼트 1등이요 이 사람들은 1의 차이지만 요 1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인거에요 급증 상황에 가면 1의 차이가 우리는 요거 얼마 안 나는 것 같지만 이 1의 차이는 룩스라고 이야기해요 밝기요 이 룩스 차이에서는 10의 몇 제곱의 차이가 납니다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간디 혼자가 간디의 밝기가 인도의 간디 혼자가 600정도 했었고 그때 대형 영국에 전 국민이 싹 다가 다 레벨 수준이 150정도 밖에 안됐어요 그래서 간디 혼자가 무저항이 영국을 이기는거에요 이해가시나 그래서 요거에 1차이가 이렇단 말이요 그러면 개태가 220으로 전세계 1위다 근데 지금 알퀴가 얼마라고? 무한천재 이게 교육학으로 가면 자아 발견이 되는거에요 이게 종교로 가면 종교 끝에가 되는거에요 하나님의 자식 부처의 자식 우리나라 말로는 뭐다? 홍인인가 이해가시나? 내가 3333이면 우리 아버지도 알퀴가 얼마라고? 3333 내 엄마도 3333 지금 나 속을 썩이는 그 놈도 3333 무한천재 이것이 교육학의 자아 발견 종교로 가면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되는거에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거에요 그래서 이거는 무한하죠 무한 무한하죠 3333 이거에 201차이가 70억의 인구를 이겼는데 여기에 몇 배야 그러면 모든 사람은 뭐다? 천재인데 천재 중에서도 뭐다? 무한한천재 알려면 다한다 아까 뭐다? 몰입해서 이것이 새로운 인간관 뉴 휴먼 이에요 앞으로 시대는 새로운 인간관 뉴 휴먼 인간관의 변화에 의해서 요걸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천재 차이가 나는거에요 위대하고 위대한 발견은 시프트 인간관에다 시프트 그전에는 인간이 무지하니까 집어넣어야 된다 무한천재는 이미 들어있으니까 꺼집어낸다 어떤게 쉽을까 훨씬 쉽지 그런데 지금 배우는건 뭐야 그러면 조금 배워도 응용력이 무한대로 나온다 내 안에서 무한의 창조력이 있다 이것이 앞으로 시대를 이끌어가는 인간관이에요 지금 이분법에서 수치로 나왔죠 공산주의 민주주의 중에서 공산주의 민주주의 서로 이기면 돼 적당히 나쁜짓 해도 돼 인권유린 해도 돼 제대로 이기려고 그래도 공산주의 다 망했죠 공산주의 어디있어요 소련 다 망했지 북한 맞아요 중국은 경제로 돌아선지 오래되었죠 북한 하나 남았어 전세계가 북한 하나 가지고 벌벌벌 뜰까 북한은 내가 이렇다 말하면 민족주의죠 왕조지 왕조 살아남으려고 왕권이잖아 왕조란 말이야 왕조 북한은 우리 민족이야 그러면 미국하고 이런 데가 북한 하나 이기려고 이렇게 벌벌벌 뜰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공산주의가 몰락했잖아 그럼 민주주의 안에서 지상천국이 내야 되지 지금 지상천국 맞아요 그러면 시대 개념이 주의 사조가 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야 민주주의 안에서 어떻게 변화할래가 문제잖아 방향성이 상실된 거야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은 힘들어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른다 지금 옛날에는 보세요 이분법 시대 때는 우리 일제시대 때는 정말로 핍박을 받았지만 삶의 방향성은 두랫했잖아 일본은 물러가라 하면 돼 순사집에서 불 지르면 돼 가서 돌멩이 던지면 돼 그런데 핍박을 받았더러 방향이 똑같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공산당 때 뭐야 나 공산당이 싫어 하면 끝나는 거야 입 찢어져 가면서 이성보기 나 싫어요 군무 독재 때 물러가라 하면 되는 거고 산업화 때 뭐야 우리 뭐 죽기 살기로 이래 보자 돈만 벌면 돼 민주화 됐단 말이야 지금 공산주의 다 지금 힘을 못 써 우리는 좀 특수한 상황이지만 그러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 게 나와요 계산이 뭐야 돈을 적당히 부르는 것 같은데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걸 모르고 공부만 해라 공무원이 돼라 뭐가 돼라 의미가 없는 거야 공부 돼보니까 또 허무하고 직장 가보니까 허무하고 어 나 뭐지 X세대 Y세대 도대체 정체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지금 이런 게 젊은 사람들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논의되기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 어른들이 후배들한테 이것을 왜 이런 일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걸 찍어져야만 못 찍어 세월호 같은 사건이 터져도 우리가 수습을 못하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방향전 상심 전 인류가 이렇게 간다 그래서 최소한 그게 방향성은 뭔가 하면 각각 각각의 개개인이 개개인이 위대성이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개인 창업 유튜브 개인 크리에이터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공부는 당연히 하되 그 공부를 어디로 가야 된다 나의 위대성을 꺼집어내는 쪽으로 간다면 앞으로 살아남는다 그때는 단체가 갔잖아 사회가 가고 집단으로 갔잖아요 이제는 집단으로 가되 개개인이 위대성이 나는 나의 무한천대성을 꺼집어내는 시대로 갈 거다 그렇다면 내가 무한성을 인정하는 사람은 훨씬 낫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야 항상 도태가 된다 오늘 대단한 거 배우는 거야 이게 어마어마한 거야 그래서 내가 위대하다 내가 위대하다 이건 놓치면 안 돼요 공부는요 제가 이야기해요 지금 3회독 했다 했잖아 역사 3회독 하니까 보이죠 지금 5회독 했는 사람이 다 이야기합니다 5회독 지나고 나니까 선생님 얘 하니까 이제야 공부한 게 보여요 방향이 보인다는 얘기야 그래서 탄력받아 쭉 갑니다 그냥 앞으로 세대는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위대했다 내가 위대하고 나서 보니까 저 사람도 위대야 아니대 위대야 이게 상생이 나오는 거야 근데 그때는 나도 모자란 사람이야 그렇게 저름도 모자라 내 싸우는 거야 상생이 어디 있어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모자란 것끼리 간단 말이야 근데 내가 완전하니까 그 사람을 보고 완전하니까 칭찬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대는 내가 불편하고 쟤도 불편하니까 서로 안된 거만 집어내는 거야 너 새끼 잘하지 니 잘하지 내 잘하지 말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홍익인간 내가 위대하다고 뭔가 하면 자아 발견 너도 위대하다고 봐주는 게 뭐해 자아 실현 우리는 지금까지 자아 실현은 뭐해 이 시대 때는 돈 많이 벌고 국회의원 되고 뭐 되고 박사 되고 뭔가 남들 위에 있으면 자아 실현 잘했다는 줄 알아 그러면 부모빵 팔고 식당하는 사람 자아 실현이 안되게 근데 식당을 하면서도 밥을 팔면서도 청소하라 하면서도 마음을 기쁘게 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자아 실현이 되잖아 이제 각각 각각 개개인이 자기 있는 자리에서 내가 청소 하나 하는 거 인사 하나 잘하는 거 기뻐서 웃는 거 하나로 세상이 달라지잖아 그 사람의 중심 가치가 여기 있으니까 야플리스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내가 지금은 그래서 사람들은 뭐야 지금이 좋고 나쁨데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지 어디에 있더라도 너의 위대성이 나오게 간다면 너는 거기서 최고가 될 거다 우주의 이 지구의 중심이 될 거다 이렇게 가르치면 뭐야 사람이 당당해지잖아 내가 뭘 배우고 간 게 없는 거지 맞죠 우리 딸 애 나는 이런 걸 가르켰으니까 그 피아노 수석했던 아이한테 아빠 나 미용할래 왔을 때 얘 위대성을 하니까 그래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너는 훌륭해질 거다 단 너의 행복을 중심에 두고 판단하거라 얘가 지금도 하잖아요 아빠 나 이거 너무 좋아 사람들이 나한테 왔을 때 그렇게 행복해 맞죠 나는 미용하면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줘 지금도 계속 줄 예약이 꽉 차가지고 밥을 열듯이 밥은 연한지 열듯이 돼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금융실에 가면 머리 자르면 둘째치고 기분이 좋아요 아시겠어요 내가 공무원 되고 뭐되고는 목표지 꿈이 아니지 그게 내가 공무원 되고 난 이후에 거기서 내가 무엇을 할래 자아실현이잖아 나의 위대성을 가지고 나한테 오는 그 뭐지 나한테 오는 그 사람들은 뭐야 그 고객이라 합니까 민원인들한테 내가 뭘 해줄래 내가 내가 꽉 차 있으니까 자존감이 높으니까 웃어줄 수 있죠 그 사람이 필요한 거 해줄 수 교육이 필요 없는 거야 내가 꽉 찼으니까 저절로 나갈 거 아니야 그쵸 달라지지 이런 사람은 어디 가다가 성성장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내가 위대하니까 맞죠 자존감이 없으니까 싸우는 거지 자존감이 없는 사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존심만 세 매일 싸워요 왜 이걸 모르니까 내가 위대한 걸 모르니까 조금만 건드리면 해보자고 싸우는 거야 알죠 그래서 인간은 3330 131 이걸 뭐다 완전하다 원만하다 이런거 지금 완전하고 원만 꽉 차있다는게 완전하고 원만하니까 완전하고 원만하니까 완전하고 원만하고 무한하니까 요거는 진짜라고 해요. 진짜. 그래서 진이에요. 진. 진. 진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진짜라 나오면 보기가 진짜라 나오면 착하고 좋겠죠. 거기서 선이래요. 선. 선이 표현된 게 뭐예요? 미. 인간은? 인간은? 선생님은? 진성미의 완전성을 갖춘 미래야. 인간이에요. 모든 인간이에요. 요것이 제가 이 책을 썻는 이론적인 배경이에요. 제가 썻는 책 다 그래요. 위대한 생명. 가난도 명이다. 이거. 아이를 천재로 키워놓을 리. 일본 꾸지랑. 삶을 생각하면 싹 다가 천머리가 뭔가 하면 나는 누구인가? 이거 나와요. 이거 안 나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 기술서로 전략을 하지. 아시겠어요? 위대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 하면 뭐가 나요? 진짜라면 뭐가 나요? 가짜가 나오죠. 진이. 선하면 바로 악이 나오죠. 선악. 미하면 미추가 나오죠. 인간은 공부도 못한다. 거다 악하다. 추하다. 이거는 뭐다? 이거는 거짓말이다. 오로지 좋은 것뿐이다. 완전하니까. 그래서 이 완전한 게 뭔가 하면 완전한 지혜가 갖춰져 있는 거예요. 무한의 지혜. 인간에게는 모든 인간에게는. 무한의 지혜. 무한의 사랑. 무한의 생명. 무한의 조화. 무한의 환희. 무한의 공급. 이것이 인간이에요. 인간. 이것이 종교로 갔죠. 기독교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게 조화하고 이런 게 갖는 게 뭐예요? 불교적으로 가는 거예요. 무한의 지혜. 전 지혜. 뭐 알려면 다 한다. 아까 몰입했는 거. 사랑 쓰면 설수록 늘어나고. 생명. 내가 완전 건강하다. 병이 걸려서 짜증나는 건 내가 완전 건강해서 그럴까? 내가 원래 병 덩어리해서 그럴까? 완전히 건강하니까 병이라는 상황을 만나니까 짜증이 나는 거지. 원래 인간에게는 병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병이 원래부터 존재한다면 병을 의사가 낫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병이 없으니까 낫는단 말이에요. 그게 완전한 생명. 완전한 조화. 완전하게 조화로 기루어진다. 항상 웃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우원하는 것은 항상 나타난다. 요것이 제가 발견했는 인간의 생명 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공부를 하면 공부 쉬워집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무한 천재니까 지금까지 교육은 뭐예요? 주입식이었다. 암기식이었다. 근데 이게 이제는 뭐야? 밖으로 나가니까 인출식이다. 인출식이다. 너무 쉬운 거야. 우리 에듀케이션 하자. 에듀케이션. 듀케어. 밖으로 끄집어내는 게 에듀케이션인 거야. 이거는 외국에서 말 잘 만들면 EX가 뭐예요? 듀케어. 있는 걸 끄집어내는 거잖아. 그게 에듀케이션이. 정말 잘 맞는 거야. 우리나라도 홍익인간 이하세계. 나는 누구인가가 홍익인간. 너도 천데다가 봐주는 게 뭐 이하세계. 이거 당분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한테 줍는 거란 뭐. 위대한 철학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야? 홍익이 어디 갔어요? 홍익이. 기차칸에 계란 파는 거. 홍익이 계란 사오세요? 빵 사오세요? 홍익인간. 내가 위대하면 남도 위대하게 봐줄 수 있어야 돼. 이해 가시나요? 그래야 그 사람의 생명이 그 사람의 위대성이 나오는 거야. 이걸 바탕으로 공부를 하든지 뭐를 하면 탄살돼.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하고 중요하다. 나는 진성리의 완전성을 갖춘 완전한 원만한 위대한 인간이 바로 나다. 내가 이렇다면 남들도 그렇다. 나는 위대한 자아발견. 남도 그렇다면 자아실현. 홍익인간 이하세계. 무한지혜, 무한사랑, 무한생명, 무한좌, 무한하미, 무한공도. 사람과 시간과 공간이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 인간관을 가지고 교육관은 어디로 간다? 교육관은 중입식이 아니라 인출식으로 간다. 됐죠? 이것이 공부의 바탕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인간관에서. 그 다음에 교육원. 교육관은 뭐다? 인출식. 인출식 교육으로 간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끄지 못 해만 되는데 그럼 생활을 또 어떻게 하려고 했어야 될 거 아니야? 인상세감이 하는 게 아니라 생활관이 바뀌어야 되겠죠? 생활관은 뭐다? 기쁘게. 그 다음에 환해. 자기가 항상 웃을 수 있게. 이렇게 생활하면 바로 선저성이 나옵니다. 나한테 위대성이 있으니까. 이해가세요? 위대성이 있으니까 웃을 수가 있지. 그래서 나의 생활관은 여기에 생활을 걸어서 우리 살아야지 되잖아. 생활관이 나와야 돼요. 생활관은 뭐다? 나 가장 행복해가는데 그것이 뭐다? 감사하는 생활을 하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책 하나 사가지고 항상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는 이 공부 하나로 뭐를 바꾸냐 하면 공부는 천만 원가? 공부 못하는 게 이해가 안 가. 왜 인간이 공부를 못하지? 저는 저한테 제가 20년 학원을 했으면 저한테 배운 아이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수없이 많잖아. 학생들만이 아니라 제가 20, 30년대부터 상담을 했으면 저한테 가서 상담했던 사람이 수백 명이 뭐야? 부부 상담해? 상담하고 집단 상담까지 했으면 얼마나 되겠어요? 지난주 내가 검토일을 했는 거만 해도 벌써 한 10명은 했겠다. 라디오 방송 보고 찾아오는 사람? 유튜버 보고 오르잖아? 길 가다가 전화로 오는 사람? 선생님 이거 들으면 알아? 상담 몇 시간짜리가 알아? 2시간짜리, 3시간짜리 전화로 하는 거야? 수없이 생겼죠? 저는 이 공부법 하나로 인간 간의 변화. 그 다음에 어떻게 나의 공부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문제든지 있을 때마다 외부에서 조언은 하지만 어디서 나온다 해결법은? 내 안에서 나온다. 내가 세상을 살아온 주인이다. 어거지로 주인이 되나 주인이 되나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인이다. 내 안에 해결책이 다 있다. 이미 다 들어있다. 그러나 지금 생기는 문제는 뭐야? 해결책이 있으니까 이게 낼 만큼만 온다. 그럼 세상에 두려워 안 두려워? 안 두렵지. 이걸 모를 때는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두 개만 해서 우리 공부 잘하는 사람의 세상 다 베리죠. 맞지? 이거 성실하지 못하고. 그럼 생활까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미 나한테 무한천재의 3333이랑 이미 들어있고 이것을 꺼지게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생활은 저절로 감사가 된다 안 된다? 저절로 감사가 된다. 그때는 어거지로 감사시켰는데. 자 볼까요? 3333이랑 들었다는 게 자 그럼 꽃이라 칩시다. 꽃. 제가 항상 이야기해도 꽃. 똑같은 꽃을 내가 사람한테 주면 앵간하면 좋아서 웃겠죠? 앵간한 사람이라면. 그런데 이 꽃을 소한테 줬어. 소가 웃을까요? 왜 먹을까? 그렇지. 소의 개는 프리어사라기보다 꽃의 아름다움이 없기 때문에 안에 꽃의 아름다움이 없기 때문에 소는 먹어버린다. 오늘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나 개가 테레비에 보고 소파에 앉아서 웃는 거 봤어요? 아무리 웃음을 확을 틀어줘도 얘는 안 웃어. 왜? 동물이라서 그렇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고양이나 개에게는 웃음이 안에 들어있지 않다. 이해 가시죠?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세상 이치를 깨달아야 돼. 인간은 웃을 수 있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게 이미 다 들어있다. 나한테 무한능력이 있고 필요한 건 나한테 다 나온다. 그러면 저절로 감사가 되지. 맞죠? 요 세 가지를 하고 나서 공부하면 돼. 그럼 공부 저절로 돼. 아시겠죠? 요 인간관 교육관 생활관이 세 개가 맞았을 때 공부는 저절로 된다. 저절로 된다. 기술이잖아. 공부는. 천재라는데 뭔 공부가 그거 힘들어. 그냥 공부만 하면 돼.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래요. 공부라고 봅시다. 모든 것이 그래요. 모든 작업은 공부법 매뉴얼하는 공부법 곱하기 노력이에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일도 그렇습니다. 일. 라면 하나 끓이는데도 라면 끓이는 조리법이 있죠. 조리법이 쓸까요? 없을까요? 라면 끓이는데도 게다가 뭐요? 노력이 들어간다. 뭐 우리 수영하고 자전거 타고 모든 게 기초 폼을 배우잖아. 뭘 배우고 매뉴얼을 배우는 거야. 요게 매뉴얼이라고 매뉴얼. 매뉴얼에다가 뭐냐? 노력이 들어가는 거야. 노력을 우리나라 하면 뭐라고 이야기해 놓은지 이건 의지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노력이 제대로 안 되니까 죽기 살기로 하잖아. 죽기 살기로. 근데 이게 곱하기란 말이야. 곱하기란 말이야. 근데 지금 우리 공부법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공부법 아니에요. 학교 다닐 때 제대로 배웠어요. 그럼 공부법이 0이지. 그럼 0이나 아무리 노력을 써와놨 싸와도 답은 뭐가 나온다? 0이나 오는 거야. 이해 가세요? 이게 더하기 아니란 말이야.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노력 정말 많이 하는 애들이 있었죠. 그럼 이제 1등이 돼야 되는데 빈둥빈둥빈둥 노는 놈들도 1등하는 애들이 있죠.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물론 머리도 좋아요. 걔들어 나름의 공부법이 터득되어 있더라. 이해 가세요? 우리도 보면 공부 정말로 주구장창 책상에 앉은 법 있어요. 그 새끼는 반에 10등을 못 넘어가는 거야. 60점 밑으로 60점 밑으로 우리 때는 많이 맞았어요. 10점에 한 단씩 때리거든요. 선생님들이 때리다 하면 5대 맞고 그럼 10점 맞잖아. 우리는 그렇게 돌아와도 항상 우리 탈의가 아니야. 그러면 공부법이 있어야 돼. 그러면 공부법이 있어야 돼. 이것 없이 노력하고 의지에만 기댄다. 그러면 이 의지는 약해질까 더 늘어날까 약해지죠.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싸웠죠. 우리는 의지만 강조했지. 총칼 들고 행주 대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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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 일본은 조총으로 싸웠지. 다른 방법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공부법만 있으면 된다. 공부법만. 공부법이 있으면 노력은 저절로 나아요. 우리 학원의 아이들 공부 정말로 못하는 아이들 저한테 상담 오는 아이들 보면 오죽 답답했으면 여수에서 창원에서 부산에서 엄마들이 애를 태워와요. 우리 집 옆에 와서 하루 먹고 자 자고 하면서 공부법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나 다 나가네. 나고 나서 애를 앉혀놓고 20분만 설명하면 애가 사악 웃어요.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잖아. 방법이 이렇게 될 것 같잖아요. 그래 애가 사악 웃어. 그래 엄마 돌리면 차악 이래가 나한테 이거 했다가 엄마 삭 돌리면 뒤로 딱 적혀가서 쉬고서 엄마는 이제 할 수 있어. 이거잖아. 그럼 애 내부는 엄마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절대 잔소리하지 마. 부탁에 부탁에 하는 게 잔소리하지 마. 입을 딱 닫아라. 애 정말 잘한다. 근데 나 이틀 이상 바로 묻자.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면 바로 잔소리 시작해. 원래는 오빠만 가는데 공부법. 아시겠죠? 이 공부법에 바탕이 되는 게 아까 했는 인간관, 교육관, 생활관 이 다르다면 공부만의 천재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천재가 된다. 그리고 거기에다 이 공부법까지 들어간다면 성성장구한다. 의지의 의지의 예전에는 의지 곱하기 이렇게 됐는데 몇 제곱으로 갑니다. 이제는 많은 공부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가 제가 공부를 개발한다는 기초의 원리예요. 원리. 원리 편. 그 다음에 이제 실현 편 들어가는 게 이제 공부는 두 가지가 있다 했죠. 그죠? 공부는 두 가지가 있다. 학자들이 하는 게 있고 시험쳐서 그럼 시험쳐서 관문통관에게 있더라. 이해 가시죠? 관문통관에게 있더라. 학자들은 뭐다? 어렵다. 어렵다. 깊게 공부해야 된다. 이해 가시죠? 평생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 연구원들 관문통관은 뭐예요? 통과만 하고 나서 0점 하더라도 되지. 그러면 이건 뭐야? 효율성 말씀이 되는 거죠. 학문이 아니지. 물론 학문적인 기표를 가지면 좋겠지만 지금 올백 맞는 아이들 있죠? 시험철 때 만점 맞는 아이들 개들한테 이거 설명 다 하라고 하면 다 할 수 있을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개들은 뭐요? 정답을 찾아냈는 거겠죠. 이해 가시나요? 그럼 공부분이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달라야 된다. 자 이건 어렵기 때문에 과목별 연계가 안 된다. 그 다음에 단락 단락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 공부는 어떻게 된다? 분건법이라고 이야기해요. 자리게 자리게 잘라서 공부한다. 시험 보는 거는 뭐요? 전후 좌우 맥락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다? 통건법으로 공부한다. 제가 이거 분리 작업하고 나니까 공부가... 아니 근데 공부하는 게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만 분리하니까. 근데 지금 학교에서도 싹 다 뭘로 같이 가르켜요? 분건법으로 가르켜다. 분건법이라고 하면 뭔가... 지금 학교 수업 생각해보면 돼. 국어, 영어, 수학 이 과목, 저 과목, 이 과목, 자고만 해서 찔끔찔끔 해서 한 학기에 한 번을 본다. 이거는 뭐요? 통철해서 한 학기에 열 번을 본다. 얻은 거 할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과목도 여기에 맞는 거 여기에 맞는 거 분건법에 맞는 거는 뭐다? 의학이다. 언어 영역이 됐죠. 말의 영역. 그래서 회학. 회학이 여기가 맞고요. 단어도 여기 약간 들어갈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건데. 그 다음에 수학이 분건법으로 가야 돼요. 말의 영역이요. 수학은 수학말의 말을 복잡한 연상기호하고 숫자를 우리나라 말로 옮겨 놓는 거. 이해 가세요? 술이 영역이지만 수학은 뭐요? 말의 영역이지. 복잡한 연상기호. 수체계. 그래서 회화 영역은 뭔가 하면 아이들에게 어른들 말을 한 목에 다 가르쳐준다는 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분건법으로 찔끔찔끔 매일 틈날 때마다 조금씩 그래서 수학도 매일 해야 되고 회화도 매일 해야 된다. 나머지는 뭐요? 통근법으로 한 건 마치고 나머지 한 건 한다. 이해 가세요? 이것만 분리하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공부는 학습이라 했는데 학은 배우는 거 이거는 익히는 거 배우는 거는 배우는 거는 이거는 입력이요. 이해 가시나? 이거는 뭐요? 출력이요. 시험은 인력일까 출력일까? 출력이지. 그런데 우리는 배우는 거 맞아? 우리 엄마들이 뭐라고 해? 잘 배웠니? 이해 잘 했니? 물론 이해 잘하면 좋아. 이 안개하기가 좋아. 그런데 그 이해했는 게 여기서만 이해했는 게 전후 좌우 맥락을 모르면 시험천에 가서 응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무조건 시험을 어디로 가야 된다? 출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입력이 어디가 있어요? 인강 그 다음에 판선 수업 이해 가시죠? 지금 학교 가서 보세요. 우리 시험천당하면 딱 뭐야? 인강 가서 인강 뭐 들어야 되고? 기본서 뭐 봐야지 되고? 이래서 인강하고 기본서 보고 2년, 3년에도 학교 못 합니다. 볼까요? 교과가 공무원이 국어, 영어, 한국사, 그 다음에 법규, 그 다음에 자기 전공이 있죠?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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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2년 3년 해서 돈 들이고 그나마 합격하면 되는데 합격을 못 하니까 뭐요? 자기 몸의 감도 들고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력으로 가면 6개월 만에 땡클랄만 합니다. 땡클랄만 타요. 그런데 인강 들으면 뭐가 문제가 돼 인강 들으면 계속 복습해야 되지 언제까지 하는지 또 인강 강사들 얼마나 높기나 볼까요 보통 한 과목도 8달 정도 되죠 두 달 만에 한 바퀴씩 끝나죠 그래서 내가 인강 강사야 그러면 1,2,3,4,5,6,7,8 단어 있는데 아이들은 많이 붙들어 놔야 되잖아 그래서 자기 돈을 벌지 그래서 1단은 2단은 3단은 4단은 정말 열심히 가르칩니다 세밀하게 시간이 없잖아 4,5,6 단어로 주르륵 넘어가요 지가 다 해야 돼 이렇게 다 가르쳐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뭔가 하면 입력은 줄이자 출력으로 가자 그래서 제가 단적으로 뭐나 수업 강의무용론까지 이야기 합니다 강의무용론 강의무용론 보세요 인강을 인강 들어야 돼 예습하고 복습해야 되죠 기출문제 풀어야 돼 이거 어떻게 하려고 맞죠 그다음에 우리 인강 강의는 상당히 포괄적이죠 시험은 뭐예요 구체적인 거 맞잖아 우리가 교과 구성을 보면 교재는 기본서는 포괄적이죠 그런데 시험은 뭐야 구체적으로 묻잖아 그 포괄적인 교재를 구체적인 내용으로 가자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제가 이 책에도 썼잖아요 우리 문제 보면 지문이 나오죠 찍고 갑시다 자 보면 내일 이래요 문제가 지문이 나와 다음 중 맞는 것은 쫙 나오고 1 2 3 4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뭐야 포괄적인 거 이거는 구체적인 거 그리고 구체적인 게 머리 밑이 속에 먼저 들어가 있으면 답을 맞추기가 쉽다 그래서 제가 항상 뭐부터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출문제 먼저 풀어봐 시간이 많은 사람은 기출문제를 가볍게 2, 3년도치를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기본서를 공부하면 공부해야 될 방향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이해 가시나요 그런데 우리가 딱 들어가면 뭐부터 해 기본서부터 먼저 보지 책도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보면 법규 같은 거 보면 총론이 나오고 각론이 나오죠 총론은 포괄적이고 각론은 뭐에요 구체적이지 그런데 우리 1단어부터 공부하죠 이러면 안돼 구체적인 각론 먼저 하고 나서 총론 봐야지 돼요 공부도 그런데 우리는 1단어부터 많은 사람 그러니까 항상 공부가 뭐에요 반에서 10, 20등 이렇게 밖에 못하는 거야 이런 걸 한번도 고민 안 해보고 앉아가지고 그냥 막 이것만 하는 거야 돌아선 걸 잊어먹고 에빙하옥스에 망각옥스에 야 이 전문가가 잊어먹는다 했는데 내일 되면 또 잊어먹는 거야 계속 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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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어 떨어지는 거야 나는 정말로 나 우리나라 선생들을 미워 정말 선생들을 미워 그래서 공부가 이런 거요 자 볼까요 우리 머릿속에 삼각형 하고 오각형의 두 개가 머리에 있는 사람은 요거 두 개만 있고 별이 없는 사람한테 별을 설명하려면 어려워요 맞죠 그런데 이 별이 삼각형 다섯 개 하고 오각형 한 개라는 걸 이해해 주면 쉽게 되겠죠 구체적으로 이미 들어가 있으면 이런 거 유추해야 된다니까요 이해 가시죠 그런데 이것 없는 사람은 새로운 개념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응용력이 창조되기도 못하고 응용적이지 못해 구체적인 포괄적인 기본서만 봤을 때는 그런데 포괄적인 기본서도 좋아 반대해 역사를 가지고 직접 해놔 말이야 그거 다 어떻게 공부하려 지금 우리가 보면 저는 조경을 전공을 했거든요 조경을 했는 사람이 국어 영어야 좀 했다 국어 한국사 법규 이걸 어떻게 하느냐고 용어 자체가 우리가 익숙한 거야 안 익숙한 거야 안 익숙한 거지 용어 익히만 해도 6개월 8개월만 합니다 인간 그러면 미치는 거야 확 떨어지는 거야 또 문제고생을 한번 볼까요 다음 중 다음의 지문에서 설명하는 동물이 만든 것은 아프리카 쪽에 살고 몸 길이는 2m 정도의 꼬리는 1.5m 2m다 발을 폈을 때는 30cm 정도 되고 털은 누룩고 그 다음에 육식을 잘한다 발톱은 평상시 안에 들어있다가 화가 나면 밖으로 튀어나온다 그 다음에 순놈은 이렇게 목 주변에 털이 길게 나온다 다음 중 동물이 만든 것은 1번 고양이 2번 호랑이 3번 사자 5번 악어 4번 악어 다음 중 뭐예요? 사자지 사자라는 구체적인 게 머리에 들어있으면 답을 찍기가 쉽다 어렵다? 쉽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문만 공부하잖아 그냥 떨어지는 공부를 아는 거예요 나 지금 내노라 하는 노량진에 있는 스타 강사들 뭐하나 몰라 지꺼만 하잖아 지꺼 지만 잘 가르치는 거야 지만 잘 가르치면 그러면 애들 계속 떨어지고 지는 돈 벌 수 있겠지만 이 아이들 청춘을 어떻게 할 거냐고 돈 2천만원 3천만원 갖다 버리는데 빨리 배출해서 빨리 아이들 합격을 하고 제가 말며도 썼잖아요 여기 썼잖아요 어디다 통해서 이런 말을 썼겠느냐고 돈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완전한 부자가 되는 방법 하나 노숙자가 되는 거지가 되는 방법 하나 거질로 돈에 신경 안 써요 돈에 해방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부자도 돈에 해방되어 있어 공부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시험 칠 때마다 합격하는 사람 아니면 공부 안 하는 사람 그런데 시험 처음에 내가 합격한다면 내가 저거는 내가 공부를 못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칠 수도 있는데 나는 합격할 수도 있는데 다른 일이 더 좋아서 한다면 이 사람들은 후회가 안 남잖아 그래서 공부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공부할 사람은 학교할 사람은 하고 아닌 사람은 다른 거 하라는 얘기니까 공부법 터득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공부법이 그렇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의 강사들 보면 크게 고민 안 해 황남기 선생님 같은 분은 그래도 회독부를 돌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거 이런 게 아니지 지금 저한테 아주 물어보는 사람들 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요번에 회계사 한 번 합격했어요 또 한 번 여자분은 회계사 하다 하다 안 돼서 요번에 세무사로 박관도 요걸 합격했다 요 표 하나 한 번 보고 그렇게 감탄을 하는 거야 너무나 놀랐다 이렇게 갔거든 이 표 하나로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뭘로 가야 된다 수업으로 가야 된다 내 걸 만들고 출력으로 가대 거기서 뭔가 하면 구체적인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서부터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기출문제를 먼저 풀고 가야 된다 요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내가 무한 천재라는 건 아시겠죠 천재라는 건 알아 그러면 교재 교재는 정말로 우리 학교 보면 교과서가 하나 상 중 하에서 지금 교과서가 한 학년이 고3에 100만 명이라 칩시다 그러면 교과서를 만들 때 상이 만약에 최상위로 맞출까 중간에 맞출까 제일 하자로 맞출까 교과서 편재가요 중간에 맞춥니다 그 시대에 알아야 될 평균율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살면서 알아야 될 상식을 맞추는 거야 그럼 교과서가 어려운 거야 안 어려운 거야 안 어렵지 그럼 나도 천재고 교과서도 안 어렵다면 공부를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야 이해 가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공무원들도 그 단체에서 최고 어려운 걸 냈을까 그 단체에서 수행할 수 있을 때 기초상식선에서 문제를 맞출까 교재를 그럼 어려운 거야 안 어려운 거야 안 어렵지 방법이 없으니까 어렵게 보이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리고 내가 무한 천재다 333의 무한 천재다 교재도 중간 정도의 수준이다 그러면 뭐야 이걸 해볼 수 있는 거잖아 이제는 그 단체에서 수행하려는 기초의 상식적인 걸 가리키는데 상대평가하다 보니까 이게 은하 물리다 보니까 어렵게 보이는 거지 그 단체에서 요구하는 거는 절대로 어렵지 않다 이해 가세요 엉뚱하게 구석에 있는 이런 거 요즘은 그래도 그렇게 나온 게 아니다 용어가 거기서 수행할 만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만 뽑는다 그럼 얼마나 이거 이거 뭐 거주잖아 이제는 난 무한 천재예요 교재도 어려운 건 아니다 근데 여기다 뭐가 들어가요 매뉴얼화된 공부법이 들어간다 그렇다면 뭐야 난 백정백성이지 이해 가시나요? 요렇게 되는 거야 요게 이제 공부하기 전까지의 기초였다 요게까지만 내가 우리 나란에서 오시는 분들 요렇게 설명하면 공부만 하시는 분들 싹 오세요 될 거 같잖아 어떤 사고 야 빨리 가야 되겠어요 맞어? 여기까지만 들어도 될 거 같아요 저번에 한 사람은 한달만 두달만 행제법 100점 알았습니다 이 공부법에 아 선생님 이제 될 거 같아요 어렵다고 했을 때 하고 쉽다고 했을 때 하고 내가 쉽다고 도전하는 거 하고 어렵다고 도전하는 거 어떻게 더 잘 될까 그렇지 예전에 미국에 금투 프로모션 하는 사람 코치 정말 유나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선수를 얘보다 항상 한 약간 밑에를 가르켜 항상 이기는 거야 자신감을 충분해 가지고 항상 이기는 거야 이해 가시죠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 절대로 어렵지 않다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책상 이야기 했죠 책상 책상 어떻게 한다 깨끗하게 예 깨끗하게 하고 그 위에 책꼬지 같은 거 하나도 없어야 되고 그 날 공부할 거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벽 쪽에 딱 갖다 붙이고 벽에 딱 갖다 붙이고 전면에 문을 해야 된다 까만색 전지를 붙여야 된다 우리 벽지 보세요 아롱아롱 하죠 눈으로 에너지가 제일 많이 뺏기는 거야 오랜만에 공부 안 하는 놈들 책상에 앉으면 책꼬지 이거 빼고 저거 빼고 그 다음에 앉으면 이거 잔상 없었는데 20분 이상 걸려요 그래서 앉자마자 바로 집중하려면 뭐요 까만색 전지를 책상 위에 벽에다 딱 붙여 놓는 거야 독서실 책상에 제일 좋아 요 준비 작업만 하면 그치 그게 더 제일 좋아 독서실이 옆에 조금도 더 맑잖아 옆에 안 보이게 딱 그렇게 하면 그렇게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돼 그 다음에 공부습관 드리는 거 이야기했죠 몇 시간 앉아있기 힘드니까 하루에 하루에 최소한 13시간에서 18시간 한번만 앉아있으면 인계치라고 이야기해 인계치 하루 만에 공부습관 드리는 법 이거 제가 했던 방법이요 18시간 내가 그때 갑자기 공부할 일이 생겨 가지고 독서실을 갔는데 휴학기를 내고 독서실 가니까 고시원 가니까 공부 정말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며칠은 공부 잘 되더라고 나중엔 다 잘하는 거야 술 먹고 자고 공부도 안 되는 거야 그걸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머리도 쫙 밀고 하루에 내가 몇 시간 한다는 싶어서 새벽 4시에 일어나 가지고 옆에 식단도 있으니까 먹고 자고 먹고 하면서 하루에 18시간 앉아 봤어요 19시간 한 번 요렇게 딱 앉고 나니까 10시간 공부하는 건 우습게 들어요 10시간 앉아 있는 거 한 번 딱 넘어 보면 공부습관 들어요 사람들 어떻게 공부습관 들어요 이거 안 해요 한 번 인계치만 넘어 보면 그 다음부터 그 밑의 시간들은 다가 가능하다 18시간 동안 문제 푸실 거예요 공부도 했고 자기 당근 했지 책도 봤지 어떻게 내가 20대 군대 갔다 와서 그건 공부를 해 딱 앉아있어 만든 거지 이건 어디에 어떤 이론을 근거를 하나 하면 백메달을 10초에 마의 10초대로 못 끊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누군가가 한 번 10초를 넘어가니까 고르락 다 튀어나오는 거야 이해 가시죠 인계치라는 거야 인계치 사람은 된다 하면 되게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면 공부법하고 공부습관 들이까지 나왔다 그럼 이제 계획표 사회법 볼게요 공부계획표 사회법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 아 그러고 오케오케 자 요걸 한번 볼게요 이 계획표 나는 처음에는 이렇게 만들지 않고요 요거를 그걸 가지고 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달력을 학원에서도 달력을 가지고 하다가 어느 조하노 선생님인가 그분이 약간 비슷한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약간 변경했는 건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통문 실패도 공부법에서 과목 과목이 나오고 여기 1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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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자 요거는 통문작업 통문기초작업 요렇게 나와요 여기 선을 덮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다 씹시다 1 2 3 4 5 6 7 1 8 9 10 11 12 쭉 요렇게 갑시다 됐죠 그쵸 여기 보통 보면 국어죠 그죠 수학하고 영어 영어 회화는 매일 하니까 여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수학은 그때 뭐 공무원 시험은 수학이 안 들어가잖아 그쵸 안 들어가니까 다 통금법으로 가야 돼요 요거는 중고당학생이라면 쉬는 시간 점심시간 짜투리 시간이 한다 영어 회화는 뭐죠 학교 오기 가미 할 때 한다 영어 회화는 영어 시험에 회화 안 보자 공무원 들어 그렇지 안 보죠 국어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한국사 뭐 있죠 자기 전공입고 법규강공 보통 다섯 가면 여기죠 7급은 두 개 더 들어가지 한 개 더 들어가나 두 개 더 들어가지 두 개 더 들어가지 원일러스 웨어 자 그러면 국어 보통 교재가 한 천 페이지 정도 되나요 제일 먼저는 기출문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문제를 보면 공무원 시험이 되든 수능이 되든 기출문제에서 문제 어느 식으로 나와요 대개 보면 글자만 완벽하게 새로 못 만듭니다 기출문제에서 70%에서 80% 나와요 다음 중 맞는 것은 들리는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가지고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기출문제 조금 하고 기본소를 채워놓고 다시 기출문제 가면 되고요 시간이 없는 사람은 그냥 기출문제를 가면 돼요 그죠 그래서 보통 15일에 15일에 5회독 가격별 하게끔 스케줄을 잡으면 돼요 저는 6 4 3 2 1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10일 약 15일이잖아요 1회독 2회독 3회독 4회독 공무원들은 요거는 우리 학생들 2시간에서 3시간 공부할 때 잡은 게요 공무원들은 시간이 많으니까 요렇게 가도 되고요 8 4 2 1 이렇게 가도 돼요 8일 4일 2일 1일 2선 3 4 2 3 5 3 4 4 5 5 5 5 5 5 5 5 6 정리해서 가려면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국어 정도 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정리를 잘 안 돼 공부도 그렇게 잘 안 했던 사람들이니까 요 정도 요 스케줄이 이렇게 맞아 요는 자기 능력도 맞추면 가면 돼요 과목별 책은 한 권을 한다 무조건 한 권 한다 그 학원에서 정해주는 것 제일 많이 보는 건 무조건 한 권 그런 거 가지고 국어만 6일 동안 국어만 봐요 오늘 날짜가 만약에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요거는 자기 능력에 맞춰서 가는 거요 5일로 가도 되고 근데 이렇게 안 걸려요 사실은요 8시간에서 하루에 10시간 공부하는데 1000페이지라 치면 페이지가 500장이잖아요 장소로 500장 하루에 100장만 한다 해도 5일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너무 루즈하게 잡는 거예요 총 4,3,2,1 네 4,3,2,1 충분합니다 해보니까 되죠 왜 이거는 자기 능력에 맞는 거예요 4,3,2,1 그 다음에도 계속 1일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이거는 요거는 자기 능력에 가대요 시간하고 자기 능력에 가대 시험 한 달 시험 한 달 앞에 한 달 놔두고는 하루에 하루에 한 방법 보게끔 스케줄 아시겠죠 근데 4,3,2,1 가니까 보통 몇 번 하니까 하루만에 한 과목 보죠 충분히 봅니다 나중에는 반낮에 한 과목 본다니까 일반인들은 뭐요 지금 2회도 3회도 못하고 시험 치는데 나는 하루에 한 과목을 보니까 10회도 기본으로 보는 거예요 성적이 수직 상장합니다 그러면 6일로 이렇게 치다 십시다 그러면 요 하도 방법은 요거 좀 갈게요 요거 했을 때 목차 반드시 외워야 된다 아시겠죠 목차는 보통 한 장 두 장 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목차는 이 책의 전체를 나타내는 거니까 목차를 읽고 1페이지에서 만약에 200페이지 그 다음 날은 목차를 읽고 200일에서 400페이지 아니면 다른분을 끊든지 그 다음 날은 목차를 읽고 400일에서 600페이지 이해 가시죠 항상 한다고 그러면 6일동안 목차는 6번을 맞잖아 제가 왜 목차를 보라고 하냐 하면 시험이라는 거 객관식 시험은 특히 전후좌우 맥락을 알기 때문에 3회독 정도 지나면 목차만 적어놓으면 옆에 키워드가 생각이 나요 책이 한글은 어디서 읽을 다 된다니까 저것처럼 책을 쓰는 작가들은 제목 나오면 책이 한글이 다 돼요 거기다 목차까지 나오면 책 쓰는 건 1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 특히 서술형 공부하시는 분들은 목차를 반드시 외워야 돼요 이해 가시죠 실거 아니면 고시생들은 무조건 목차를 외워야 된다 서술형은 글짓기가 안해요 그 있는 것을 쓰는 거니까 이해 가시죠 그럼 20일 날은 영어로 갑니다 영어를 또 6일 간다 20 21 22 23 24 25 이런 식으로 목차보고 또 보고 목차보고 또 보고 그 다음에 한국사 6일 뭐죠 전공 6일 법규 6일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더 줄 수도 있는 게 있겠죠 그러면 6일 동안에 다섯 가문이니까 5 곱하기 6은 약 36일 만에 한 달 만에 1회독이 끝난다 1회독 할 때는 절대로 외울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밑줄도 치지 말고 글자 하나 밑줄 치면 안 돼 왜 안 된 줄 알아요 1회독 때는 자아 내가 중요하다고 밑줄 쳤어 근데 그 다음에 그것부터 보겠지 근데 내가 중요한 거 하고 출제자 하고 중요한 거 일치한다 일치 안 한다 안 한다 내가 백날 내가 중요하면 뭐 하느냐고 요점 정리하지 말고 요점 정리를 그 안에서 파는 게 제일 좋아 강사가 만들어 준 거 내가 백날 해봐야 출제 한 개도 안 나온다니까 뭘 알아 사람은 몰라 문제 다 푼다 책에는 해다 표시도 하지 않는다 어플 다 알아요 이제 들어왔어요 요거 빨리 끝내고 이제 수술해 드릴게요 여기 가시죠 그래서 아는 문제 모르면 빼낸다 절대로 알려면 그거 외우려고 하지 마라 그 다음에 하다 보면 안다 최소한 아는 거 모르는 거 3회독 정도 되면 저절로 내가 왜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그때 3회독 해봤다 했잖아 그때 되니까 내가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좀 보이죠 그건 방향이 나오기 시작은 해 그 때부터 공부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한 번 받는 거고 아는 거 조금씩 뺐으니까 20점만 만든다 시간이 줄잖아요 또 한 번 보니 익숙해진단 말이야 그러면 4일이든 3일로 줄이는 거 요렇게 네 그죠 그럼 4일로 했다 치도 2시간짜리 했는게 고등학생이니까 5 곱하기 4니까 20일 맞죠 50일만에 2회도 가는 게 대단한 거요 사실은 그 다음에는 3일만에 줄인다 그럼 3 5 15죠 15 약 며칠이요 두달만에 두달만에 저렇게 하잖아요 두달만에 저렇게 하잖아요 네 이거 받아야되나 네 여보세요 나도 모르겠지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2일만에 갔으니까 5 곱하기 2 그러면 10일만에 간다 그 다음에 5 곱하기 1 하루 만에 간다 5일만에 약 그러면 3개월 며칠 걸려요 30일 50일 60일 90일만에 거의 5회독이 끝나요 5회독 그래서 7급 공부하시는 분이나 고시생들은 5회독 하고 나서 단곤화 시키면 돼요 단곤화 7급까지는 그렇게 안해도 고시 공부하는 분들이나 중고등학생 고등학생에서 전국으로 간 아이들은 단곤화 시켜야 돼요 사실은 5회독 하고 나서 하루 하루에 한 과목 끝날 정도 되면 책 두 권해서 이 책은 있고 이 책이 없는 것 그래서 이 책을 잘라서 이리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 책 갖다 버리고 그럼 단곤화 시키는 한 이틀 정도 걸려요 그러고 나서는 이 책 보는데 이틀씩 밖에 안 걸려요 그럼 책 두 권 한 권을 보잖아 그렇게 아이들의 성적이 쑥쑥쑥쑥 올라가는 거예요 이 해독이 좋은 게 해보셨서 하는 게 해독이 좋은 게 뭔가 하면 갈수록 시간이 남아요 그러면 내 공부할 시간이 남는다니까 근데 지금까지의 분공법은 뭐야 갈수록 시간이 모자라지 복습 때문에 근데 이 해독 보고 할수록 시간이 남아 마지막에 하루에 한 번씩 보고 느긋하단 말이야 그러고 자신감이 생기지 구석구석 내가 다 봤잖아 빠질 부분 없이 기절의 공부법은 보면 아 부분만 새카맣죠 앞에만 몇 번 보고 세 번 못 보고 실천으로 다 간단 말이야 그래서 성적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해독 최소한 하루에 한 과목 끝난다 마지막에는 한낮에 한 과목 끝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기본서든 이렇게 가고 객관식 공부법은 제가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객관식 공부법은 똑같이 이렇게 해독이 돌리는데 이쪽 117쪽에 있어요 118쪽에 보면 구체적인 기록 기출문제 해독법 하면서 제일 좋은 거는 객관식은 정답 찾는 작업이다 공부 아니다 읽고 찍고 읽고 찍고 공부 안 해요 정답 찾는 작업이다 읽고 찍고 읽고 찍고 간다 그래서 객관식은 답은 정해져 있다 객관식을 내가 맞았는데 왜 맞았는지 왜 틀렸는지 설명하는 소리 안 해요 그냥 패턴을 읽고 찍고 읽고 찍고 가는 거예요 황랑이 선생님들은 그쪽에 보니까 하루에 500문제씩 풀던데 이거 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읽고 찍고 읽고 찍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1회독돈은 아는 거 모르는 거 추리되는 작업이다 아는 거 가감히 뺀다 가감히 뺀다 2회독돈은 뭐다 또 아는 거 또 뺀다 또 뺀다 또 뺀다 또 뺀다 해서 앞에 체크된 것만 본다 그러면 시간이 대폭 줄게 돼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이것이 뭔가 하면 기본서 그 다음에 기출문제 공부법이에요 객관식 공부법까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술형 문제 가르쳐 드릴게요 서술형 제가 쓰는 책 123쪽 나오네요 서술형 시험 서술형은 특히 이래요 참 모두가 보면 강이 듣는 것을 이야기 하는데 제일 첫 장에 제가 뭘 썼나 하면 강이 듣는 것이나 외우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 뭐냐면 어떻게 구성해서 풀었을 건가 제일 중요합니다 압축해서 푸는 방법 압축해서 푸는 것 그래서 그 서술형도 해독을 돌려야지 돼요 해독을 돌리는데 서술형이 가장 큰 것은 제일 중요한 원칙은 서술형은 글짓기가 아니다 우리가 보면 수리한 문장이나 장음하게 써야되는데 이건 탐할 사람들이 그렇게 쓰고 서술형은 필요없는 것을 써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필요없는 것을 안 쓰고 꼭 써야될 것을 쓰면 되는 거에요 그래서 서술형은 키워드 중심에 압축을 해서 풀어쓰는 연습을 한다 압축해서 풀어쓰는 연습을 하는데 약 한 달 전까지는 앵간하면 쓰는 글짓기 연습을 안 해도 돼요 쓰는 것은 나중에 보면 모범 답안을 보고 그렇게 쓰면 되는 거니까 그죠 글짓기가 아니고 키워드 중심으로 우리가 삼행시하고 같은 거요 앵간이 글을 못 쓰는 사람도 삼행시 운을 떼어주면 다 쓰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고요 어 제가 이제 책을 쓰는 사람을 보면 저는 수술을 많이 안 해봤지만 저는 책을 쓰는 작가잖아요 작가들은 뭔가 하면 제일 먼저 제목이 나오면 책이 한 번 나오는 거요 제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목차가 나오죠 그 다음에 목차별 키워드가 나와요 목차별 키워드 그 다음에 키워드 중심으로 글을 쓰죠 그 다음에 글이 완성이 됩니다 서술형도 이거하고 똑같은 거요 그리고 서술형 공부를 하자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목차를 반드시 외울 것 이렇게 됩니다 어디든지 똑같아요 목차를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목차를 반드시 외워야 된다 이렇게 돼요 그죠 서술형은 여기 이 책 읽어보면 돼요 고독점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합격하기 위한 공부를 해라 아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필요 없는 거 쓸데없는 거 많이 써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꼭 필요한 거 쓰는 거 그렇게 가면 돼요 글짓기처럼 너무 잘 썰려고 하지 말고요 서술형도 문제를 풀어보면 유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형도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 며칠 전에 경주에서 뭐지 의명고시한다는 사람 그분도 내가 요걸 설명해 주니까 예 알겠습니다 기출문제지 40일밖에 안 나왔으니까 기출문제부터 봐야 된다 하더라고 구체적인 해독법도 똑같습니다 그거보면 음 그렇죠 이것도 똑같죠 해독법도 뭔가 하면 기출문제 중심으로 책 한 권을 가지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는 것처럼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어 답 쓰는 연습 그죠 답 쓰는 연습인데 그러면 1회독 때 키워드 찾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점점점 그쵸 이것도 1회독 가지고 되는건 1회독에서는 그냥 편하게 똑같으면 편하게 읽고요 2-3회독 넣으면 목차를 정말 목차를 외워야 돼요 이런 거는 서술형 같은 거는 목차를 나오고 3회독 정도 내면 목차를 하고 나서 목차별로 키워드를 몇 개 적는 연습을 하면 돼 압축하는 연습이잖아 이해 가시죠 제 책을 보면 내가 오늘 책을 안 가져왔는데 제 책을 보면 이게 목차가 나오잖아 목차가 보면 어 여기 있네 내가 이제는 다 안경을 다 써야 돼 잘 안 보여 내가 썼지만 개발배경 공부를 잘하기 위한 전제 보세요 공부를 잘하기 위한 전제조건의 인간간의 전환 교육간의 전환 생활간의 전환 아까 내가 했죠 공부를 잘하는 조건에서 인간간의 전환 교육간의 전환 그 다음에 생활간의 전환 생각나는 게 뭐요 인간은 3333 교육간은 인출식이 아니라 주입식이 아니라 인출식 생활간은 뭐요 그 다음에 감사하는 생활 요렇게 떠오르잖아요 이제는 맵이라는 거예요 맞죠 인간간에서 맵을 하면 기존의 인간간은 뭐요 인간은 에빙하우스에 뭐 있었는데 이런 것이 아니다 요렇게 해서 맵을 그리듯이 키워드로 나와 절대로 중요한 것은 뭔가 서술형은 글짓기가 아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글짓기가 아니다 키워드 중심을 압축을 해서 풀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삼행시 생각하시면 돼 운을 떼어주면 다 쓴다 그래서 목차를 그래서 목차를 삼회독강에 쭉 읽으시면 돼요 문제라고 5번 다 쓸려고 하지 말고 쓰는 연습은 두 달 정도 한 달 좀 적겠다 두 달 2-3개월 전까지 두 달 정도까지는 쓰는 연습 안 해도 돼 그걸 쓰는 연습은 뭔가 패턴이 있잖아요 5번 답안 보고 쓰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키워드 중심에 맞추고 하는데 삼회독 정도 하고 나면 목차를 적어놓고 인출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 거기다가 키워드를 몇 개 몇 개 해 놓으면 전체가 연계가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정말 공부하면서 중요한 게 보면 기출문제를 무턱대고 기출문제 풀지 말고요 기출문제도 이렇게 풀면서 찬찬히 보면 거의 유형이 같은 게 있어요 있죠 그쵸 근데 유형도 보면 매년 나오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2년에 한 번 나오는 게 있고요 3년에 한 번 나오는 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 대충 보여요 매년 나오는 건 올려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이런 100% 공부해야 돼 시간이 없을 때는 기출문제도 허양 보지 말고 약간 부스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2년에 한 번 나오는 거는 물론 이것도 말해야 되겠지만 지난해에 나왔으면 원래 안 나오는 거예요 일일이 다 부스는 안 하지만 해독수를 돌리다 보면 이런 게 눈에 보여 3년에 한 번 나오는 이런 거는 뭐요 조금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 가시죠 근데 이렇게 굳이 안 해도 나중에 아는 분들 모르는 거 빼버리면 모르는 거 해도 되고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매년 나오는 거는 100%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시중에 나오는 기출문제집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강사분이 쓰시는 것들 때로 그냥 본인 편한 대로 이렇게 편집을 편집을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 분석 안 되면 안 해도 돼 모르는 것만 그냥 문제 은행식 이런 걸 풀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만 그렇게 분석하게 아 그런 분석 하지 말고 이건 하지 말고 그러면 모르는 것만 뽑아야 돼요 나중에 모르는 것만 그게 악성이잖아요 그래도 나중에 뭐 3일째 기술 따로 출력해서 뽑아도 되잖아요 시간이 남을 때 시간이 조금 하다 보면 나중에 하루에 한 과목 이틀에 한 과목 하게 되면 이틀에 한 과목 정도 할 정도 되면 최하 5회독 정도 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것만 감아야 돼요 그게 모르는 거 남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되면 내가 뭐 요약집을 봐도 되고 그때 돼서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요약집을 절대 다 요약집 자기가 요약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요약집은 뭔가면 기출문제를 다 하고 나서 내가 이틀 정도 하고 5회독 정도 되고 나면 그때 모르는 거 요약집 보고 채워놓으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보면 대개 보면 기본서 있고 요약서 있고 문제도 있는데 대개 이거부터 먼저 공부하지 용어라도 익힌다고 근데 이거 5회독 정도 하면 용어 앵간에 알지 않아 그래 이거 빨리 보고 빨리 보고 모르는 문제 남았을 때 그때 요약집을 하지 이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우리 학교 가면 선생님들은 뭐라고 해야 야 질문해라 하지 뭘 알아야 질문을 하지 맞죠 내가 문제가 뭐가 틀린지도 모르고 이것만 하면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잖아 이걸 해가지고 모르는 것만 남겨놓으면 내가 뭘 공부해야 될지 알죠 그래서 5회독 7회독 했던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한 사람은 딱 딱 공통적으로 나와요 선생님 이제 내가 뭘 공부해야 될지 알겠어 그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3회독에서 5회독 지나면 그때 마킹하고 그때 중력 표시하고 그때 내가 요약을 하려면 그걸 가지고 요약을 안 하거든 근데 굳이 요약을 안 해도 돼 이틀에 한 과목 하루에 한 과목 정도 되면 그때 요약집 보고 모르는 것 채워놓고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물어볼 것도 없지 교재보면 다 알지 뭘 뭐 수학 같은 거나 쓸데 그 강사단한테 물어보지 대충 그죠 혼자 다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강의는 인강은 강의는 듣지 말자 강의는 그럼 3회독 5회독 안 와서 필요한 건 찾아들으면 돼 찾아 듣고 기출문제 먼저 가자 그죠 기출문제 먼저 시간이 많은 사람은 기출문제를 가볍게 다 보지 말고 2년치 3년치나 가볍게 보고 뭐지 기본서 가도 되고 아닌 사람은 기출문제마다 5회독 정도 하고 나서 모르는 거 많이 남았을 때 요약집을 보든지 거꾸로 가자 구체적인 거 하고 포괄적인 거 하자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은 무조건 무단 통금법을 공부해야 된다 통금법 위력이 대단합니다 5개월 정도 남았으면 10회독은 기본으로 하는 거 10회독 10번 보면 이런 게 다 되거든요 내가 책쓰기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책쓰기를 저는 3개월 정도만 따라하면 책 한 거 쓰게 만들어요 책을 쓰게 하면 이렇게 여기 책은 같은 종류의 같은 같은 주제의 책을 한 5개 정도 사라고 해요 그 다음에 내가 중요한 글을 적고 거기다 자기 생각을 적는 거야 중요한 걸 적고 자기 생각을 적고 여기 좀 시간이 걸리지만 요렇게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정도 되면 자기가 적은 것만 모으면 책이 한 권이 돼요 근데 요렇게 한 권 끝나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제목을 따로 지어라 합니다 너라면 이 제목을 어떻게 할래 우리는 제목 하나에서 책이 한 권이 나오거든요 이게 소수령이나 cm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목에서 목차만 나오면 책이 한 권이 된다 근데 5회독 7회되면 제목은 다 알지만 목차 나오면 키워드가 다 나와요 그럼 그 책에 뭐가 중요한지 안 좋은 게 다 되잖아요 이해가시죠 이게 이게 통공공부법이요 특히 시험 쳐는 사람들 관문 통과하는 공부법 근데 사실은 학자들도 사실 이 공부하는 게 맞아요 분공법은 나중에 문제인 거 같은데 박사되고 나서지 습박되고 나서 연구 되고 나서지 그전에도 뭐다 싹 다 통공법으로 공부하는 게 훨씬 나섭니다 저는 이 책을 다 쓰고 나서 누군가가 나한테 일본에 일곱 번 읽기 책 있잖아요 그걸 보라 하더라고 근데 그 책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상당히 괜찮아요 근데 그거는 회독을 어떻게 돌리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괜찮은데 일반인들은 근데 그렇게 하기 어려워 정말 어려워 그래서 이 표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게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하는 게 있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시험 볼 때는 뭔가 하면 공부법이요 공부법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뭔가 하면 마인드 컨트롤 해요 마음이 편안해야 되겠죠 시험장에 가면 다 긴장을 해 나는 이렇게 갔는데 남들은 공부 한 열 번씩 다 보고 온 거 같죠 남들은 완전히 이거 공부 끝내고 찍고 오는 거 같은 거야 거기서 내가 기가 팍 죽는단 말이요 왜 나는 체하 시험처를 보면요 전국의 평균이 두 번에서 세 번 못 보고 시험 다 치러 갑니다 세 번 본 사람은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들어가보면 남들은 한 열 번씩 받는 거 같잖아 거기서 기가 팍 죽는 거야 그 첫 시험에 내가 벼려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다 벼립니다 그래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고 나와 요번에 재미있으면 어떻게 나오는지 볼명 한 번 쳤어 자기 핑계 다 벼려나옵니다 다음에 봐도 똑같아 옛날에 전쟁할 때 보면 옛날에 전쟁할 때 보면 요 앞에 군대에 놔두고 장수들이 있죠 장수들이 이렇게 딱 있습니다 장수들이 처음에는 말로 팍 싸워요 근데 말로 싸우기 전에 이 장수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 줄 압니까 크게 웃습니다 아하하하 막 웃어 왜 그렇게 크게 웃을까 기선 제압하려고 아니요 지가 불안하니까 저부터 사실은 지가 불안한 걸 숨기려고 이해가세요 저도 지금 잠 오면 죽잖아 그 다음에 밑에 애들이 저를 따라야 되니까 지가 불안하니까 지가 겁나는 걸 표 안 내려고 지가 웃는 거야 그래서 시험 볼 때 나 가장 편안한 마음을 해야 된다 그럼 편안한 거 어떻게 할래 가 중요합니다 공부해가지고 그날 가가지고 컨디션 벼리면 안 되잖아 근데 가서 마음을 내려놔 편안하게 생각해라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 무조건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공책 이야기 했죠 공책에 한 건 사가지고 매일 저 씁니다 제일 첫 머리가 시험에 만약에 내년 4월 1일에 시험치는 날이야 그러면 제일 첫 줄에 2020년입니까 2020년 4월 1일 서울 지방직 어디에 나는 합격하였다 합격하게 해주세요 가 아니에요 시험치는 날이 여러분 합격하는 날이야 최소한 나한테 와서 공부 배운 사람 니 공부 배운 사람은 뭐야 그 날이 합격하는 날이요 저는 한 달 만난 게 맡겨도 너 그날 합격했다고 이야기를 해 저번에 한 달 만에 해가지고 그 사람은 영어만 영어만 7급인데 밭지방에는 영어가 그 평가로 돼서 요번에 서울시 시험을 쳤단 말이야 영어만 떨어지고 나머지는 다 다 합격했어요 행전학 100점 맞았고 그 다음에 뭐더라 그거는 90 몇 점 맞았고요 영어만 떨어졌어요 요번에 그 창원에서 설날 추석날 추석날 할게 추석날 할게 추석 며칠 전에 할게 발표놨다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도 뭔가 하면 이거 이것부터 먼저 쓰라 했어요 시험 쓰는 나날 할게 가야겠다 이렇게 목표죠 그 다음에 적는게 뭔가 하면 나는 기억의 천재다 아까 이야기했죠 나는 IQ333의 기억의 천재다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해볼게 IQ333의 기억의 천재다 그 밑에 뭐라 쓴다 한번 본 것은 뭐다 반드시 기억난다 됐나요 그 다음에 뭐를 적으라 했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 합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 감사합니다 요거를 매일 적으셔야 돼요 저는 20 몇 년 동안을 제가 상담을 하면서 여기 손톱으로 까맣게 칠해 놨죠 이게 상당 기법이에요 처음에는 내가 많이 했지만 제일 마지막에는 그 사람한테 내가 앉혀 놓고 나이가 며칠 전에 왔던 사람은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이 사람이 저한테 라디오 방송을 듣고 찾아왔어요 그 할머니 집 70 넘어서 저 강남서기까지 왔으니까 차를 몇 번 절철 갈아타고 왔겠지 와가지고 내가 모시러 갔어요 어린 지역에 가서 우리 학원을 데려와서 했는데 상담 다 해주고 그분 손톱이 칠해졌어요 이게 뭔가 하면 요거 볼 때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잘 잊어먹으니까 여기 상담 기뻐요 저체 저희 가방에 보면 항상 매뉴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상담할 때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라고 해요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져 그 다음에 요즘은 요걸 써요 요거 개수기 여기 보면 오늘 제가 4103번 집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요걸 가지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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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렀는게 4103번을 감사했어요 저한테 상담 오는 사람들한테 만약에 그분 그분을 위해서 내가 매일 감사해요 매일 가면서 누구 그분 좋아지면 저렇게 해서 항상 감사 축복을 해요 저는 이렇게 해서 요걸 가지고 내가 페이스북에 매일 글을 써 올려요 그날 있었던거 이렇게 써 올리거든요 오늘 밤에 왔으면 제가 헤어지면 집에 가면서 오늘 아 공부 정말 잘해라 감사합니다 계속하며 가는거에요 아시겠어요 손톱에 칠 요거 없을때는 손톱이라도 보고 안하고 내가 요렇게 칠해지는거에요 그사람 칠하고 나도 칠하고 나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 그래서 저도 요걸 볼 때마다 며칠전에 왔는데 그 70대 그분 그분이 몇가지 지금 고민이 있어 오죽했으면 70만분이 나를 찾아오겠어요 강남시까지 내가 이분한테 요걸 볼 때마다 그분 감사 축복 기도를 하는거에요 저리 이렇게 살아요 요것도 요렇게 살고 좀이선 감사노토가 나와요 내가 무료로 전국에 다 뿌릴거에요 그 앱을 개발했는게 다 나아요 저한테 오는 사람들을 다 뿌릴거에요 요거 매일 적어야 된다 그리고 요게 하루 이틀 쌓일 때마다 내 일주일 정도만 쌓이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져요 저한테 오셨던 분이 5국공무원 성진시험 보셨던 분이 있어요 제가 몇번 이야기했죠 5국공무원이면 나이가 40도 후반이에요 빨리 50도 초반이야 이 나이에 공부 잘될까 안될까 안되지 시험 한 두달정도 남겨놓고 나한테 전화갔단 말이에요 제 유튜브를 보고 공부법 설명해주고 목차 반드시려오라고 이걸 쓰라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소리가 뭔가 하면 이분이 합격했어요 내 책을 자기 과보로 물러줘야되겠대 이거 너무 좋대 막 하는데 그분이 딱 하는 소리가 마법의 노트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분은 이제 결혼했으면 요 밑에다가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자기 자네에게 감사합니다 내가 쓰라 했어요 요게 처음에는 지겨웠는데 요게 일주일 2주일 정도 쓰니까 이것만 딱 보기만 봐도 웃음이 싹 나고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지더래요 마법의 노트라고 이야기해요 이분이 딱 했던게 뭔가 하면 목차 외우는거 자기가 성경에 비해서 목차 외운거 그 다음에 이 노트 쓰는거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보고 시험책에 딱 앉으니까 앉으니까 뭔가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합격했다는 느낌이 들드래요 그 다음에 또 한 분들은 목차를 외우고 회독서를 10회독 정도 7회독에서 10회독 한 사람들은 시험에 앉으면 답이 튀어나와서 보인대 볼독처럼 굵게 다 보인대 그 할머니 여기 썼던 이오복 할머니 여기에 썼던 할머니 여기도 실제 사례했네요 여기에 보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앞에 그 할머니 134쪽에 있네요 이 할머니가 초등학교 중학교 중퇴를 하고 50대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하고 왜 법제를 갔나 하면 이 사람이 공인중개사를 따려고 했는데 공인중개사가 법이 많잖아요 근데 학원 가서 들으니까 아무리 들어도 59이 되니까 법이 모르겠더래 법을 물어보니까 아무도 안 가르켜 주고 법대를 가면 법을 잘할 것 같아서 그래서 법대를 가버렸어요 이 사람이 방통대 근데 법대 가서 들으니까 뭘 알아요 몰라요 법대는 선생님한테 배우기 더 쉬워요 방통대는 방통을 들으니까 도저히 모르는 거야 하나께 학자를 다 날리고 전화해서 나한테 찾아왔더라고 그래 내가 앉아가지고 그걸 찾았거든요 그분이 7회독에서 10회독을 했다네요 근데 이분이 하는 소리가 정말 재밌어요 시험처로 딱 갔는데 이름 쓸려가도 없었대요 답이 툭툭툭툭 튀어나서 다 보이더래 자기 눈에는 문제를 보니까 답이 다 나와서 보이더래요 자라락 썼는데 올 비약점 싹 다 비약점 이상으로 받았어요 59살 뭐 할머니 여기 여기 동대문 살아요 홍대까지 와가지고 나 그때 신발 신발 두개 사주고 봉투에 돈 넣어주고 우리 어린제까지 찾아와가지고 자기 조카 며느리들 데리고 와서 공부법 배운다고 차에 싣고 와서 오고 그것도 나 쓰라고 돈 넣어주고 이랬었어요 그 할머니가 옷 사주고 가방 사주고 선생님 뭐 사줄까 했더니 이 할머니도 아는데 아시겠죠 그분도 이거한테 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딱 하나 더 해야 될 게 있어요 합격하고 난 이후에 합격은 당연히 하는 거야 합격하고 난 이후에 내가 공물이 되었다 그 자리에서도 자기가 인정을 받고 성질을 해야 되겠지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 겠죠 거기서 인정받는 거는 뭐야 그 조직에 있는 사람한테 인정받고 민원인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 겠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가서 내가 항상 성질만 돼 있는 사람이 거기 가서 이렇게 앉았으면 하루아침에서 빵구빵구 그렇게 잘 안 되죠 습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부만이 아니다 공부하면서 내 삶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지 돼 머리놈은 공부하니까 지금 공부 잘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국회의원단하고 저 뭐야 저것들 옛날에 경기고 서울대 연구도 나온 사람들 우리나라 다 베리잖아요 지금 검찰한 모무새끼들이 그쵸 성실성이 없고 정의감이 없고 머리만 좋은 사람들이 이 도놈들이 되는 거예요 성공은 성실성 곱하기 전문성이요 만시간에 법칙에서 그래서 전문성만 있는 놈들은 머리만 똑똑한 놈들이지 이게 없으니까 여기에다 정의감이 들어가겠죠 이게 없으니까 이놈들은 다 사기꾼으로 가지 저도 편한대로 근데 우리가 공부만 전문성만 갖춰가지고 합격했단 말이야 근데 성실성이 없고 내가 정의로움이 없으면 거기에서도 도태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3개월이 되든 5개월이 되든 1년이 되든 합격할 동안에 나의 어떤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야겠지 이제 애들이 아니잖아 누가 나를 가르켜냐고 20살 넘으면 부모도 나를 못 가르켜 중간학교도 말 안 들었는데 20살 넘어서 뭘 말을 듣느냐고 근데요 요즘 보면 잠만 볼게요 상견대 할 때요 상견대 할 때 신랑 측이 있고 신부 측이 있어요 시어른이 딱 맞나 두 분이 맞나 신부 측에서 제일 먼저 어쨌거나 우리는 신랑 쪽이니까 신부 쪽에서 첫 마디가 뭔 줄 압니까 우리 딸은 아무것도 안 가르켜어요 밥도 못하고 청소도 못하고 학교만 다니고 취직만 했습니다 그런데 딸처럼 봐주세요 딸처럼 돼 안 돼 안 되지 밥하는 거 안 가르켜고 청소하는 거 안 가르켜고 설거지 안 가르켜게 뭔 자랑이라고 내 딸 하나도 안 가르켜 제대로 안 가르켜는데 그래도 그렇게 잘 봐주려 합니까 딸같이 그때는 지 새끼가 좋아하니까 네네 하지 좀 있는데 설날 모여서 아무것도 못해 그럼 뭐야 너 집에서 거래 배웠니 말은 안 하지만 속에 있을까 없을까 있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나는 우리 아이들 청소 같은 거 이런 거 다 어릴 때부터 가르켜요 청소만 잘해도요 예전에 전에는 건설회사대가요 조경회사 말때 능력있는 놈 아침엔 일찍 와서 청소 잘하고 인사 잘하는 놈 성진할땐 어떤거 시켰어 유로시켰어 넉opard 갑니다 lips 현장정리하고 청소돼 razor 오른 Thom 그 인부들한테 인사 잘하고 아래 인사 잘하고 얘가 훨씬 잘하는 거야. 기술을 1년만 가르치면 다 따라가요. 기술을 좀 두면 대체할 인력이 너무 많아. 그런데 인사 잘하고 청소 잘하면 안 돼. 이런 대응하면 내 사고만 다 치워 줘야 돼. 저는 이런 게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동안에 따로 이 내가 생활을 배울 것이 아니라 공부하면서 생활의 달인이 생활의 선제가 돼야지. 그래서 딱 뭔가 하면 물휴지 한 장의 제가 기저귀를 합니다. 요번에 방송이 할 거예요. 내가 수 없는 사람을 씁니다. 우리가 마음이 어지러운 사람은 죽은 데 어지럽지. 그 사람 일 잘할까 못할까. 그렇습니다. 그럼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너 마음을 정리해라. 마음을 내려라.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외부 환경은 내 마음이 표현된 거잖아. 그러면 내 마음이 잘 안 되니까 마음이 안 보이니까 외부를 깨끗하게 하면 내 마음도 깨끗해지겠지. 그래서 내 머리한테 물휴지를 가방에 넣고 공부하기 전에 독서실 간다 했죠. 도서관 가면 이 물휴지를 꺼내 가지고 내 필기 도구 매일 닦아. 그 다음에 책상도 깨끗이 닦고 그 다음에 싹 닦아 그러고 공부를 시작하는 거야. 잘 보세요. 내가 하루에 독서실 가면 만원 정도 주죠. 그 독서실 책상하고 그거 만드는 거 그 사람은 돈을 억대로 들여서 만들어놨겠지. 근데 나는 만원만 주고 쓰죠. 고마워요 안 고마워. 고맙지. 깨끗이 닦아 놓은 거야. 볼펜 그거 하나 한 500원 정도 한 천 원 정도 하죠. 내가 천 원 줄 테니까 볼펜 그거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지. 볼펜을 깨끗이 닦아 놓은 거야. 정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공부할 책 많은 2만원 3만원 하죠. 2만원 3만원 주고 그 책 쓰겠어요. 그 사람 평생 공부했지. 나 하나 합격시키려고. 맞죠. 그 다음에 지금 전국에 있는 그 공무원 그거 시험치는 거 문제 만들고 나 합격시키려고 수많은 사람들 돈 몇억 들여서 준비하고 있지.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지. 그 다음에 내가 독서실 나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앉을 사람을 위해서 깨끗이 닦고 의자 상대를 놓으면서 내 뒤에 앉아 있는 사람 당신 합격하세요 하는 마음으로 싹 닦아 놓고 나오는 거야. 그러면 내가 훌륭해져 안 훌륭해져. 훌륭해지지. 무료제 한 장 가지고 내가 생활 습관을 바꿔들어가고 감사하는 마음을 내고 내 뒤에 앉아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 독서실 체류해 준 사람 성공하기를 빌어주고 우리 이런 거 연습해봤어 안 해봤어. 한 번도 안 해봤지. 돈 주면 되는 줄 알고 이거 뭐야. 삐익 넣었다가 팍 나오고 팍 하고 이렇게 하지. 왜 돈 좀 넣었네. 물질로만. 물질로만 하니까 내가 작아지는 거야. 체류 말할 수 그렇지 않아요. 삶의 원리는 내가 중심에 서서 어떻게 나의 위대성을 나타내느냐에 따라 내 삶이 달라지는 거잖아. 그렇다면 나 하나 있었던 자리가 깨끗하게 달라진다면 맞죠. 길 가다 종이 하나 주워 놓고 내가 화장실 가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 저한테 공부 배우는 사람들 공동화장실 가면 유리 깨끗하게 닦아 놓고 돌아옵니다. 세명기도 닦아 놓고. 아가씨 옆에 있는 종이 다 주워 놓고. 그런데 우리 인간에 막 욕을 하는 사람 누가 이랬어. 삭 닦아 놓고 아이고 그래 감사하다. 나오면 내 뒤에 오는 사람이 행복하겠죠. 이것이 우리나라의 운을 바꾸는 거예요. 나 하나가. 내가 그렇게 산다면. 남이 지저분하고 말고 신경쓰지 말고. 그렇게 해놓으면 누가 행복해져. 내가 행복해진다. 선악산을 갔는데 야 선악산 꼴이 뭐 이래 하면 선악산이 기분 나빠질까 내가 기분 나빠질까 내가 기분 나빠질까 내가 기분 나빠지죠. 야 선악산 정말 멋있다 하면 선악산 기분 좋달까 내가 기분 좋아질까 내가 기분 좋아질지. 이해가세요. 휴지 한 잔 가지고 깨끗하게 닦아 놓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주인한테 몰팩 만드는 사람 감사하는 마음을 낸다면 내가 합격해서 거기 가서 처음에 가서 깨끗하게 닦아 놓고 남들 색상도 하고 내 자리 깨끗하고 천만전하게 나오고 사람 인사 잘하면 야 우리 회사를 끌어가는 사람이 왔다. 후광효과 후광효과 됐나요 이것이 인생을 항상 승리하는 삶의 천재로 가는 길인 거에요. 직장 다가서 어느 날 갑자기 될 것 같아요. 청소하라 하면 너나 잘하지. 너나 잘하지. 안해요. 지금부터. 우리가 이런 걸 안 가르쳐 주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야. 부모가 생각 속에서 안 바구니까. 부모는 돈만 벌어주면 됐지. 너는 공부만 하면 됐지. 공부만 해가지고 아이들 결혼해서 지금 어때요. 1년 2년 안에 다 찌러리잖아. 너 그렇게 해야 되니. 거기서 태어난 애이들 아이들. 우린 미래인데. 이런 거요. 그래서 내 삶의 작은 것 하나에서 나의 방향성이 나온다면 내 하나가 갖는 데가 뭐야. 거기가 싹 다 바뀌는 거야. 밝게. 맞죠. 그러면 그 사람 주변에 좋은 사람이 모여 오지. 성성장구합니다. 공부만이 아니라 공부도 저절로 되지. 이렇게 되면. 이것이 우리의 공부의 기술만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이 지금 결정돼야 되는 거야. 딱. 나는 위대한 천재였다. 맞죠. 내 안에서 무한성이 나온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너희 내 안에서 해결 방법이 나온다. 그럼 생활을 어떻게 할래. 감사하고 기쁘게 하자. 자존감 있게. 이미 천재니까. 근데 연습을 해야지 어느 날 갑자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딱 하나. 무료지 한 장 가지고 하는 거야. 무료지 한 장 가지고. 기적을. 내 삶의 기적을 내가 만들어 가는 거야. 됐죠. 공부를 이 방법대로 하면 되네. 공부를 벌써 3회독 했잖아 하고. 전화 통화만 해도. 3회독 하니까 대충 보인다며. 그래. 10회독 했다 십시다. 10회독 하면 나하고 이제는 통할 일도 없어. 10회독 하면 저절로 보여. 근간을 내껄로 세우고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가는 거야. 3회독 했는데 벌써 방법이 보이면 5회독 7회독 10회독 되면. 나중에는 목차만 딱 펴놓고요. 목차만 펴놓고 세강간에 머릿속에 다 돌옵니다. 출제관 연습만 하면. 거기다가 요 노트. 노트 하나. 그 다음에 무료지 하나. 그럼 내 인생 바뀌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내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워지면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겠지. 남편도 그런 사람이 와. 지금에 보면 뭐 집안 좋은 거 따져서 될 일이 안 해요. 좋은 사람. 지금 좋은 사람 왔는데 몇 년 살아볼 게 아니지. 그럼 왜 자기가 마음이 미뤄돼서 그래요. 내 마음이 부드러우면 내 마음이 훌륭하면 훌륭한 사람이 오는 거죠. 끼리끼리 모여. 그럼 인생은 항상 성공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무료지 하나. 이런 마음이 있다면 가정 경영도 잘 합니다. 정말 행복한 가정이네요. 됐나요. 네. 궁금한 거. 아니요. 너무 잘. 제가 이런 강의를 공부법 강의 가도 이런 강의 하잖아요. 공부법 강의하고 이런 강의하면. 제가 삶의 원리 이런 강의하러 가면. 이렇게 사람들 들으면 아줌마들이 안다 속으로. 저래 사랑하지 저래 사랑하지 저래 사랑하지. 저번에 제천에 가서 제천 시민가에 대해 아는데. 그때 인간의 위대성. 나는 천재 요것만 가지고 위대한 생명. 책 나왔을 때 했는데. 사람이 제천 시민들 많이 안 왔어요. 그 동네에 좀 괜찮은 사람 왔는데. 강의하는데. 한 분이 나이가 그때 머리 시끄디 끈 사람 뒤에서. 막 남자분이 박수를 쳐고 춤을. 막 이러는 거야. 막 강의 진행이 잘 안 됐었어요. 근데 그 분이 보니까 물리학 박사야. 물리학 교수야.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